어서 가야죠 아아 허우 어제 밤에 제가 저번에 튕겨서 방종을 했잖아요? 뭔 소리야 이거? 튕겨서 방종을 했잖아요 왜 죽어가고 있냐 튕겨서 방종을 해서 카던을 못돌아서 어제 업로드할 때 대기를 했거든요 접속대기를 아침에 한 번에 할 땐 몰랐는데 접속대기하면 2시간 넘게 걸리더라구요 어우 업로드 걸고 딴거 하고 있었는데 일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지 이거 원래 이렇게 다 기다리면서 하는건가 싶더라구요 들어가고 너무 아까워서 카던 둘 돈 들고 레이드 한번 돌아봤는데 레이드가 그렇게 막 못피하는 패턴 나온다거나 약간 이제 피하기 어렵다거나 반드시 맞는 패턴 나와서 막아야된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런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던전 보스들보다 보스들보다 훨씬 쉽게 나왔더라구요 피해야 되게끔 나왔는데 데미지가 쎄고 막 이렇게 대신 회복이 안되게끔 물량을 막아놨던데 응급 물량도 되더라구요 어찌됐건 그래서 트리를 바꿨습니다 완전 딜트리로 한번 바꿔 놨어요 이번엔 이제 프리셋으로 2번 두번째를 써서 이건 첫번째 방어가 가능한 프리셋이고 이건 이제 딜 쪽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일레시아 아 넬레시아 대신에 이제 콤보랑 날카로운 창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대신에서 그 외엔 뭐 딱히 다른점이 없습니다 딜 세팅인데 그다지 딜이 세진 않아요 창 휘두르는게 블렛만큼 나올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응 그러하다 갑시다 블렛이 세더라구요 아 배고파 배고파 그리고 저번에 이거 거북이가 잠수하기 이거 깨놨습니다 어차피 똑같은거 또 잡는게 다한거 같아서 그냥 깨놨구요 스토리 관련된것만 빠르게 보도록 하죠 어이 어제 어제 새벽에 엄청나게 거대한 택배가 와서 보니까 안마의자래요 크 엄마가 산건데 안마의자 엄청 큰 기운거에요 들여놔서 피고 난리났었는데 아침에 거실 잠깐 나가니까 아마 없어져래 나라 이거 때문에 지금 뜬거지 안마의자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만 진짜 옛날에도 안마의자를 한번 샀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거대한 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 안마의자는 사람까지 생겼어 별로 무섭게 생겼어 나 깜짝 놀랬어 아 아 근데 오 시뻘 거실에 사람이 앉아있는거 이 아침 10시에 나 깜짝 놀랬어가지고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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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안마의자 되게 잘 나오나봐요 예전에 산거는 정의값이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금방 고장났거든요 어저께 버렸는데 이사올때 요즘 안마의자는 정의값이 선풍기 정도밖에 안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큰게 진짜 그런진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아 나 말이 안나와 어제 밤에 새벽에 이거 돌리고 잤더니 졸려죽겠어 안자고도 돌렸는데 졸리면 안돼 어중간하게 자면 더 졸려 밤을 새면 안졸린데 아 배고싶다 뭐하니? 그리고 보스전에서 카운터 쓸일이 없겠더라구요 도트로 들어가더라구요 기본 3회 이상 때려서 레이드보스 카운터 무슬모야 그냥 피하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 보스는 상황에 따라서 못피하는게 많은데 기술이 걔는 오히려 막는게 힘들정도로 우직하게 늦게 늦게 들어가서 피하는게 오히려 쉽더라구요 워러드가 워러드도 쉽게 다 피할 수 있을정도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소울풀로 거의 50% 가까이 체력을 깠는데 체력이 안나오는데 끝나고 나가니까 몇 프로 깠는지 나오던데 54%인가 그렇게 깠더라구요 다 죽어있냐 이거 마지막 맞나봐 맵이 넓다 했잖아 저기 뽑고 찍고가자 나중에 이거 복구 되겠지 뭐 레이드 두명에서도 충분히 잡겠는데 나중에 텐 나오면 혼자서 잡을거 같애 물론 보상이 쓰레기라서 안들거 같긴 한데 레벨이 올리는 기준으로는 오늘 베른북부를 클리어하고 빠르게 이제 어디였죠? 다른 대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한번 물좀 마시겠습니다 엘프들 전 저런데 살아? 뭐 숲같은 데 살지 않아? 늪에 살아? 병 걸려 죽겠다 야 병 걸려 죽겠다 야 당신은 길드의 모험가인가? 여긴 공수들만 있네 리아르트도 왔을라나? 본부가 이렇게 되다니 흫 잠깐만요 흫 흫 저기에 저기에 있다고? 오늘 못봤는데? 가자 아 매 복잡하죠 지금 미루길 잘했어 전투도 거의 없을거 같애 내 생각에는 대화 좀 많고 결정적인 전투 몇번 있을거 같은데? 인장교환이 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장교환이요 야 75짜리야? 저 인도자 렌스 이걸로 템레벨도 올랐겠네 어제 카돈 돌았는데 73짜리만 계속 나오더라고 70짜리랑 높은건 잘 안나오나봐요 이런거 나왔는데 아 이거 아니야 그거는 필드캐스트 깰 때 나온거야 자 어찌됐건 이거를 낄 수가 없어 지금 내구도 세트효과가 있어서요 낄 수가 없네요 룬을 본적이 없어 내가 모르겠다 좀 있으면은 200 285를 찍어야지 저기 된다는데 다음 그 던전을 카던을 돈다는데 카던은 쉬울거 같은데 어 이제 노 물약으로도 깰 수 있습니다 물약 안쓰고도 80원짜리 뭐하러 아껴느냐 싶겠지만 아껴야 살지 물약 좀 사놨어요 이것만 모험가님 모험가님 전 길드 분들과 함께 이곳을 수습하겠습니다 아우 그리고 그 장비 갈아서 나온것도 다 팔았습니다 아 아 감기 걸렸나봐 아우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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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험한데서 말 타도 돼 아 아 아래도 있네 아래 동물들이 많네 야 야 이거 여기도 있어? 고르곤의 둥지 고르곤의 둥지에서 이제 80제 탭 나오려나? 아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85를 찍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일단 85를 찍어야지 카던을 돈다 그랬나? 오늘 가능하면 85 찍어서 카던을 보고싶긴 한데 오늘은 안되겠지 와봐 이리 아 뭐야 조사하는거잖아 야 제발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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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근데 딜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스피어까지 해서 딜에 필요한 것들을 자 찍었습니다 50레벨 찍기 전이랑 약간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차지 대신 버스터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차지가 보스전에서 풀차지를 하면은 피해가 좀 번거롭더라구요 차지를 뺐습니다 일레시아 없이 깰 수 있을까 근데 나 일레시아 없이 해도 될까?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욕먹지 않을까? 나 솔직히 피할만해 어 보스레이드가 쉽더라구요 피하는게 쉽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때? 너가 방해하고 있네? 아 나 물약 안 먹고 있어 아직까지? 왜 안 먹고 있었는데? 먹지 말지 뭐 뭐 어때? 아 아 그럼 죽어요 좀 아 미쳤네 장신을 날 따라온건가? 빌리가 날 도와주라고 부딪히게 고르곤이 이 엘프를 전멸시켰나보다 근데 뭐 올라가면 되나? 되게 약간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 어 잡는것도 거의 없고 체력이 이제 300재가 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보석 때문에 올라간 거라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보석이 저렇게 많이 올려주는구나 보석이라고 해야 어빌리티 스톤? 더 좋은 스톤이 있긴 해? 등급이? 쟤는 레벨이 그게 없으니까 저기다 저런거 쓰지 않을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아무래도 놈이 날아갈까 요정마을 쪽인것 같고 고르곤까지 그냥 다이렉트 아니야? 이 정도면? 숲의 야수들 아 여기도 퀘스트가 있네 맵이 복잡한데에 비해서 갈때는 별로 없네요 이따가 다시 돌아와야 되나?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뭐가 고야? 뭐야? 저기 아 뭐야 사람도 있어? 아 얘네들 어딜 낄대를 못 낄 낄대 구움못하고 막 들어오는구만 이리와 어디가 아 진짜 혼자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얘네 어떻게 콤보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기술이 많아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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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상으로 죽지 고건 안 죽네 아 얘 나왔다 그래도 은근히 괜찮은것 같애 쏠쏠한것 같애 어제 그 개구리 잡는거 하면서 느꼈는데 50줄대도 있고 300줄대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랜덤인건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죽니? 이렇게 많은데 이제 파이어블릿을 대기시간 감소해서 바꿨습니다 감소하지 않아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뭐 해주지도 않아 얘네들은 별로 안센거 같애 딜 딜 딜 딜을 했는데 더 약해진거 같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차지선을 뺐을 뿐이야 콤보를 넣었으니까 근데 콤보가 별로 센것도 아니고 콤보가 되게 약해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블리즈가 오히려 약했고 뒤로 갈수록 약간 이제 속도 쪽에 치우치면서 별로 좋은 기술이 없다 콤보가 그만하고 구해야겠다 이거 뭐해봐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진짜 화상은 괜찮은거 같긴 한데 화상 한 2000 들어가는거 치면 괜찮은건가? 5초잖아 귀찮게 만들었네 물약초 왜 쟤가 보이셨는데 먹어진걸로 뜨냐 저기 아 깨는거에요? 아 깨는거였구나 어쩐지 귀찮더라고 뭔가 깨져 좀 두개 있네 여기에 됐다 이렇게 개판인데 알아서 나올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으면 혼자 도망갈 수 있던거 아니었어? 빨리 가자 뭐 디디 다 안나오는거 같애 아 무기도 바꿨는데 미스팅 좀 아닌가? 시도는 좋았는데 콤보 데미지 괜찮은거 같기도 한데 화상 있어서 화상 대신 그럼 뭐 들어가 원래? 아 속도야? 화상이 낫지 그럼 음 아냐 그냥 속도 한번 해보자 쓸거 많으니까 넬레시안 안썼는데도 완화가 부족하더라구요 이걸로 해야되나 강한 일격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창은 딱히 할게 없어 진격으로 해야겠어 해야겠어 더 멀리 찌른다 이거 한번 해봐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저거 하고 상처 딜 좀 딜 좀 올려야겠어 사냥할 때 어차피 뭐 탱은 필요가 없으니까 속도 좀 가고 그만둬 그만둬 도와달라 그래 도와줬잖아 어 저기 뭐있다 가능하면 잡고 가겠습니다 자브라크 만점 성공했다고 자브라크 만점 성공했다고 왜이렇게 세냐고요 느린거 같다 되게 야 저거 저렇게 들어가? 번개? 야 되게 좋다 저거 나는 마지막에 하나 떨어질줄 알았지 저렇게 들어간다고? 개꿀이잖아 진짜 라이징 스피어네 딜은 어떤거야 그럼? 딜도 중접되겠지 그럼 한번 써보자 아닌가? 그냥 번개가 나가는건가? 몰라 얘네가 레이드에 나오더라구요 이 표멈이 어차피 별론거 같기도 하고 전기 걸리니까 나오지 않은건가? 자신이 없어 너 왜이렇게 세니? 빠르니까 괜찮긴 하다 빠른게 나은거 같애 그냥 기술 두번쓰는게 나은거 같애 빨리해서 얘도 얘네도 마술이야? 깜찍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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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왜 번거롭게 되니? 진짜 모험가에게 위치를 물어봐라 이게 모험가야? 아니지 어 결총파기 어어 그렇지 갑설레잖아 참신한 모험가인줄 알았어 이거 슐같은것도 보스 들어가겠지 설마 어 그냥 버스트샷에다 몰빵하고 다른거 쓰레기 나을거 같은데? 버스트샷에 비해서 안좋아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찍고가야지 응 찍고가죠 사실인데 맞긴하지 음 전기가 무력화를 얼마나 깎는지가 약간 관건인거 같은데 385번 하면은 일단은 19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버스트샷은 만점 안되게 들어가는것 같거든요 만에서 이제 7000정도 들어가 7500? 응 7500정도 들어가는것 같고 사실 세긴한데 너무 선들이 있으니까 욕심이나 찍으려고 PP에서도 약할것 같고 아이징 사실 괜찮은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평타 칠거 같으면은 저거 쓰면 되니까 그냥 찌르기같은거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왕탈이야 버스트재 그렇게까지 세진않나? 어디가세요? 저럴 지삭이 물피 되는것 봐라 왕탈 왕탈 으흠 가자 숲에 철이 왜이렇게 많니 나무는 없고 철만있어 깨라고 갑니다 방패 멋져졌어 번쩍거려 요정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는데요 미쳤나 진짜 여기까지 온다고? 어? 그만히요 아 진짜 요정마을이 어디있는지 아냐고요? 요정마을이 어디있는지 아냐고요? 절벽 아래 길 들어가기 흐흫 흐흫 뺑뺑이 맞네 섬이네 여기서 돈은 약간 이제 물량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한 80원 나온다고 보면 되네 아 일로 가서 가는거야? 여기가? 아 뭐 그런거야? 아 여기가 여기구나 이 새끼리구나 뭐냐 쟤 똥댕이는 갑니다 사슴이야? 사슴이도 여기 똥통해 곰이야? 곰사슴이야? 요거랑 대화하라고? 아아 야 맵 되게 알차다 요정 요정마을인가 봐 다 만들어놨냐? 솔직히 반복일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복잡한데 다 만들어 놓은거야? 신기하네 토사정리하고 유저가 한 명도 없어 1채널인데 손잡한거 맞냐? 아 있다 있다 복잡해서 나 그냥 갔나봐 보고 복잡해서 나 그냥 갔나봐 보고 아 귀찮게 이거 뭐야 나 레이드 쏠거야 하고 갔나봐 이 숲을 꼭 나무로 채울거에요 친구가 돼달라고? 씨앗을 심으라고? 아 너무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워 아 이거 아 아 저게 씨앗이냐? 뮬목 아니냐? 뭐지? 아 아 씨앗을 심어서 자란거구나 아 빨리 자라네 헤헤헤 으흐흐흐 저 영롱 숲에 불질러도 금방 자라겠는데 아 역시 녹색 공수들의 친구라 착하구나 고마워 생일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멍청해 보이네요 뭐 요정들이 그 마수에 대해 알고 있어 형제 자매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가자 퀴즈 팔개나 주네요 뭐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야 왜 올려주는거지 야 저기 완료가 있다고? 아래로 가면 되는구나 아 깜짝 놀랬잖아 어 깜짝 놀랬네 몇 레벨 장비 나올까? 아 웃기지 말고 아 진짜 미쳤나봐 이거 안된다고? 뭐? 여기서 가야돼 그러면? 야 이건 아니지 아 혐의야 이리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서 가야되잖아 똑같네 그럼 거의 아 진짜 아 미친거 아니냐? 아 여기 아니잖아 아 이리 왜 왔어? 길도 애매하게 뚫어놔가지고 내가 구분이 안가네 여기도 아니라고? 여기서 가야돼? 아 하아 이러니까 마을에 사람이 없지 근데 저 여덟개 때문에 저기까지 가야된다니 약물고 한다 아 배가 왜 이렇게 비명을 지드냐 인장이 지금 몇 개나 있으려나? 아 왜 푸니 이거를 아 뭐하니 진짜 아 뭐하냐 호랑이들이 가장 안전해 인장이 몇 개인지 안 나와? 안 나오네? 아 아까 5천개 썼으니까 2만개 있겠지 뭐 그 정도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서 올라가라고 그랬지 일로 이거 온장면 알아서 잘라보시기라고 믿습니다 진거 아니냐고 이거 뭐냐고 진짜 노루들 잡으라고 안하네 만들어 놓고 방패불 술록이야? 왜 이렇게 살쪘어? 고생을 안하고 살았나 보구만 아 여기 있고 여기 있는거야? 진짜 리얼 혐의다 또 여기서 캐스트 나오는거 아냐 나중에? 아 마을인데 당신의 운명이지 꼭 나무로 채울꺼에요 대체 없지 확실하게 없죠? 가자 나 그런게 있나봐 일을 하면은 밥을 먹어야 돼 배고파 벌써 너무 졸려서 밥먹기도 귀찮을때가 있는데 바로 잤는데도 졸리고 말이야 밥이 최고야 야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295까지 안나올거 같은데? 일단 가자 고건 하드 입장합니다 멋질거 같은데? 지금까지 경험물로 스토리 던전이 레이더 던전이나 카우스 던전보다 예뻤어요 자주 돌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어 도와줄건가봐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던거였어 다들 아직 살아있는 동료들이 있을지 몰라 보보코다 리석을 찾았다 야 다른 조끼를 찾아봐줘 쟤 푸 원숭이냐? 야 피지컬좀 봐 감동적이야? 아아아아 에이 이거 아니죠 꺼지시구요 하튼데 이렇게 약해? 찌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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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나 이거 바꿀래 이게 나은 것 같아 약점을 찾았으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저기도 조사해야 되나? 역시 아니죠 누군가는 성공하길 똑똑히 기억해라 담엘의 약점은 카습니다 가슴이 약점이야? 제일.. 그럼 약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면 제일.. 막 써서 가슴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야수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야수가 아닌가? 가슴이 없는 앤가? 머리만 엄청 큰 앤가? 악마 같은 앤가? 와아.. 싸게 싸게 모여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A길 최대한 안쓰는 방향으로 하자 A가 제일 약하니까 가성비 좋게 싸워야지 소비량도 엄청 커 얘가 이제 반으로 줄었는데 줄여도 쎄까 저거는? 에이 돌아서 지금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 별로 치사하게 생겼네 쎄까 오케이 애매한 데 있어요 뭐 번지니? 빛을 싫어한다 내 건넨스가 빛나는 순간 죽는 것이여 빛을 싫어한다 아 우리 새끼 애매하게 오냐구요 아 자 빨리 모여봐 다 근접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빛을 싫어하네 피스기를 왜 쓴거지? 아 좋아 가자! 58%에요 아직까지? 여기 다 나오는거지? 싸게 싸게 나 나와봐 그렇지 다 모여 쌍 모여 끌고와서 76% 모여모여 뭐 많은거 아니냐 그래도? 95%요? 아 그치 그치 나오지? 아 놀랐잖아 그렇지 돈을 별로 안 줘 근데 물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약 준거야? 물약은 뭐 싸니까 이렇게 수전호 같이 나올 생각 없는데 들어와봐 다 모여봐 쌍 모여봐 너 이런거 보다 장비가 진짜 싸긴 하다 아 설마는 한석지 가보네 예이 와 이렇게 애매하게 아 근데 많이 나온다 한 번에 다 나올건가 본데 이 맵에서 60% 이상 나오네 아 여기밖에 없구나 어디서 많네 그러면은 경험치 레벨에 쓰면은 진짜 많이 올랐겠다 경험치 많이 먹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후반에 없나봐 만넥들은 치사한 놈들 체치 뭐해요 나와요 뭐해 이거 체치 뭐해요 나와요 마술에게 당한거 같지 않냐 마술에게 당한거 같지 않냐 저런 음 아 너무 약하다 진짜 날창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해 라이징스피어는 오히려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맞추기 좀 그렇다 콤보도 콤보가 오히려 낫다 야 너무 날창한 쓰레기인데 빨리 오라오 돌멩이 던지는데 이렇게 아파요? 중갑인데? 죽어 죽어 쇽 쌍 모여 쌍 모여 귀찮게 하지 말고 쌍 모여 뭐 왔냐 지체가 그렇지 야 어떻게 이렇게 안주냐 불리약 한 다섯개씩 줘야지 저렇게 많이 잡았으면 불리약 한 다섯개씩 줘야지 저렇게 많이 잡았으면 화가 생겼어요 우리를 휘둘러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막내를 잃었다 빌어먹을 발리스타는 부서졌고 우리는 면 남지 않았다 모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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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다행이다 뒤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고기할 순 없지만 놈은 너무나 강하다 야 진짜 쎈데? 그건 뭐? 이렇게 보니까 빠르기도 하고 이 잘 이어지는데 얘네 두개? 라이징스피어까지 이어지는진 모르겠다 라이징스피어 야 괜.. 센거 같기도 하고 50레벨을 찍고 버스트샷이 너무 세니까 콤보 같은걸 안썼는데 버스트샷만 쓰면 되니까 콤보로 역시 제압하면서 미니까 훨씬 깔끔하긴 하다 이건 버스트샷이야 그냥 쓰면 다 죽어 야 원래 이렇게 좀 연계해서 쓰는 기술인줄 알았는데 게임이 버스트샷이 다 말아먹었어 저기 뭐 있다 아이구야 멈추는거야? 도망가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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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뭡니까 이게 그렇지 많이 나올 줄 알았어 그저 이어랜 놈들 이어 이어랜 놈들 뭐 맵이 예쁘거나 그렇진 않네 나와봐 한꺼번에 그렇지 한꺼번에 나와 그냥 그렇지 어디서 각을 재 딱 나와 그냥 그렇지 왜 살아있어? 근데 왜 얜 날카로운 창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와서 할 말은 아닌데 쟨 라이징스피어인데 왜 얜 날카로운 창이야? 이해가 안되는데 살짝 날카로운 창을 영어로 못 썼나? 그럴 때가 있지 영어가 까먹을 때가 있지 사람이 또 인정합니다 영어가 갑자기 기억 안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되나서 왜 이렇게 왔다갔다 오래 짜증나게 회피야 회피 모션 때문에 그렇구나 터지는거 회피하려고 아닌가 그냥 뛰는데 지금 아 미쳤네 진짜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퍼 애매함껏 봐라 가자 야 여기 어디니? 뭐 먹고 거니? 뭐 먹고 씨앗? 잘 먹겠습니다 이거 치산하네요 어느 정도 예상했다 솔직히 한도 부당한게 아니라서? 음 버스트샷이야? 뭐야 이건 여기 또 있어? 아 슈트 남아있어? 아 진짜 미쳤네 이거 됐구만 올려줄래요? 뒤에 몇 마리 남아있나 본데 꼴을 보니까 아 그렇네 야 빨리 와 너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아 정말 에잇 아유씨 그렇지 범인이야? 범인이야? 야 씨 또 버티네 다들 못 꽂았는데?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방패야 아 왜 이렇게 돼있어? 야 나와봐 아우 야 씨 뒤로 뛰는 거 진짜 번거롭네 죽어 기드온에게 증표를 보여주기? 여기 기드온이 있어요? 아 깜짝 놀랐는데 마주사냥이지? 아 착각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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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착각했어 아 너 너 너 너 너 미쳤나봐 진짜 정신 안참는데? 은근 센 것 같다? 리아르톤 범위 센 것 같은데? 뭐지? 이러니까 엘프 종족이 멸망한 거야 호들 바라려고 뭐냐 이게 아이 뭐니 이 딜 세다 놓은 건 진짜? 워로드가 얼마나 약한지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리아르트가 그 정도인데 늙어서 걔는 화약이 없어서 그런가? 아 그만 내려와 아 지 쟤 왜 굴르냐 자꾸 두 번이나 굴르네? 역시 엘프야 반피나 깠어? 왜인데 어디갔냐? 아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 알았잖아 아 야 근데 콤보 솔직히 두 개 들어가는 건 힘들다 어 어지간히 리치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네 저건 콤보는 콤보라는 말에 어울리네 약간 현민 게 있긴 한데 몇 데뷔 못 갔잖아 아 언제 언제 나 나오는 거죠? 됐다 가자 이게 95까지 나온다 그랬나? 되게 많이 나오는 거네 그럼 95도 나 줬으면 좋겠다 보스레이드에서 반지 목걸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면은 반지 목걸이 거기서 챙겨오면 되나? 또 저렙부터 괴물을 많이 봤더니 신기하지도 않아? 또 저렙부터 괴물을 많이 봤더니 신기하지도 않아? 뭐 죽은 거야? 아니죠? 뭐하냐 계속 쏘지 뭐가 지금이야? 니 계속 쏴 그냥 나 다이다이야? 아 이거 잠깐만 진짜 다이다이야? 이럴때 좋네 아싸이야 어따 대고 면역이네 저 약간 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유 애매한 것 봐 별로 안 세다? 어 이거 부스레이드보다는 훨씬 세네 그래도 보스레이드도 어 데미지도 보스레이드보다 약간 높은 거 같은데? 아 하드 하드 던전보다 약해 보스레이드가 리얼 이유를 모르겠어 해선도 비슷한데 약간? 누웠어요? 뭐야 뭐야 못 터지는 거야 아 쟤가 터져서 슬라임이 되는 거야? 개웃기네 브레스도 보스레이드보다 훨씬 빨라 빨리 와 아 아이구야 아이 그만하자 내 것에 너무 약한데 근데? 체력이 보스레이드 영상으로 찍지도 않아도 못해 보스레이드 얘기하네 난 놀랐어 보스레이드 엄청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손을 약간 안 댔는데 개똥 싸는 것만 영상을 찍힐까봐 별로 없더라고 왜 이렇게 약하니 너? 나 아직 반도 안 달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약하냐? 실드도 안 깨졌어 실드도 안 깨졌어 질 조합인데 방감 하나도 안 됐는데 마나가 없어 근데 마무리 팡! 발란카르 레인저는 받은 걸 반드시 돌려준다 동료들도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있겠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둔지로건 날아온 방향 그리고 묻은 흙을 보면 원래 있던 곳은 발란카르 산맥인가 그곳에서 피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건 아직 어두운 기온은 거치지 않았어 와 뭐 나왔다 보라색 빨리 줘 어 목걸이 나왔네 어 285짜리 목걸이야 아싸 너무 안 신나 보이는 목소리를 아싸라고 했는데 신난거 맞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구요 연마재료 없어? 연마일 수 있는거?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차피 돌아가면 집에 가라 그럴거 아냐 이거 되게 좋다 쉬워 어 쉽고 잘 줘 아이템 275였나요 방금 먹은거? 85였나요? 85였죠? 어 잘 주는데 아이템? 이거 돌아야겠는데 뭐 다음 대륙 가면 더 좋은거 주겠지 뭐 다음 대륙 가면 더 좋은거 주겠지 그럴려나? 어 이정도 난이도면 다음 대륙 가도 쉬울거 같은데 음 카돈 돌필요있나? 돈 주니까 도는건가? 형제 자매들이여 돈이랑 편의점 내게 그거? 집에 갈래 길드집으로 모험가의 집은 길드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거 같애 음 학생때 체육관에서 합숙하나 합숙하는 기분이야 게임이 얼마나 빠져들었으면은 지금 학생시절을 떠올리냐 게임을 하면서 판타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성공인가? 아 잇 우리 신첨이 이젠 노려란다 하하하 예잇 베르니르의 마술을 쓰러뜨린 우리의 이틱이 니아르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안 봐도? 발랑카로 출발하자 뭐 어딨는데? 아 저기야? 나 그거 연마 한번 보고 오고 싶은데 연마, 연마 될까? 돈 좀 쓰긴 하는데 갔다 오면은 뭐 어때? 길드 증표 그건 어떡해? 아 여기 있구나 뭐 줄 거야? 아 뭐야 지사하네 아 나 아이템 혹시 모르니까 가서 연마 되는 거에서 보고 올게요 그냥 여기서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잠수학 여기 또야? 연마 해야 돼 깨고 싶어 거슬려 저거 하면은 뭐 주는 거면 어떡해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못 받아서 온 거면 어떡해 아 저거 귀찮은 걸 넣어놨냐 근데 연마 뭐 아무거나 되는 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야 매우 강력한 각성기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 각성기 뭘까? 궁금하다 그거 드래곤은 각성기 쓰고 맞들려도 되잖아 하나 솔직히 말해 요즘 무언가 그리 불쩍만 하셨어 연마할게요 다시 한다고 뭐 아유 뭐 없어 진짜 연마할 장비? 아니 뭐 연마할 장비 없냐고 연마할 장비를 구워야 돼? 그거 구워야겠다 야 이거 섬의 마음 장비 그때까지 보려 하자 피기 호감도 아이템? 호감도 아이템 귀찮은데 가죽 받았고 다 넘쳐 가죽 뭐 쓸 일도 없잖아 가죽 왜 있는 거야 창고 시기 가죽 받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청동 필요 없고 정수는 얻게 될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채광하지 말자 귀찮다 어차피 한다고 뭐 얻을 것도 아니고 넣어둬 악말균을 어떻게 써먹는 거야 넣어둬 넣어둬 두균 가져간다 아 가자 가자가 아니라 연마 또 못했어? 연마 좀 시켜주자 인간적으로 아 지상해 이거 거북이나 하고 갈까 옷김에? 온 게 아까워 350원이나 써서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연마를 해야 되나? 강사가 잘 돼서 다행이야 그래 보석을 한번 처리를 하자 이거를 너무한 거 아니냐? 꺼져 이거 어떻게 못파나? 이거 어떻게 못파나? 아 씨 짜증나네 더 약해져 야 뭐야 더 약해지잖아 혐인데? 아무 없어 박인보여 뭐야? 아 아 졸라 치사한 게임 진짜 아 아 가자 보부가 너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세븐일까? 뭐야 이거 섬의 마을에서 해오면 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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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클리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하자 어 나중에 하고 자 소문장한테 가자 자 어떻게 된거냐? 얼어붙은 바다가 어디야? 아 이거 안해 안해 연마 나 다음생에 하자 연마 하는 장비 하나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없네요 연마 가능한 장비가 없어요 못돼먹어가지고 못돼먹어가지고 응 아무 생각없이 갈아치 가로 되는 줄 알았지 가로 되는 줄 알았지 자 어빌리티스톰 팝니다 팝 등록 안 됨? 등록 안 돼요? 등록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썬토가 뭐 갈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어빌리티스톰 좀 사자 아바타 말고 무기 아바타는 뭐야? 아바타도 있어 이 게임에? 아바타 아무것도 없는데? 무기 같은 거 없어? 기타 뭐 이런이야? 아아 골되지 여기서 판매되는 거는 그렇네 아 뭐 없잖아 별거 아 뭐야 갈자 그냥 인정 점점 템창이 부족해졌어 다 창고로 갔을 뿐이 준 것도 아니고 할 거 없니? 레이드 장비 구경 좀 하자 당신을 최강으로 만드는 나야말로 최강 아닌가요? 280밖에 안 돼? 야 뭐하러 해 그럴 거면 아 이거는 다음 단계일 거 아냐 야 이럴 거면 뭐하러 하냐 아 연마가 있네 아 연마가 있구나 죄송 연마가 있군요 아 연마가 있군요 그래? 280부터 만들 수 있는 거야? 아 야 280 재라는 거지? 한번 해볼까? 가디언 레이드 한번만 해볼까? 높이 격으로 깨주겠어 아 저 가운데서 뭐 환호하는 거였나? 저 15명 같이 하는 건데 약간 모코코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해 저거를? 유저도 없는데 오늘 오늘 저녁은 월 응 안 돼 안 돼 유저 없어 어 안 돼 어디 갔냐 나 좀 바꿀까? 패치 안 쓰면 되잖아 일렛이야 필요할 거 같아 지금 일렛이야 필요할 거 같아 지금 왜 카던이니 근데 285면은 간 만렙인 장비 레벨인 거 같다 나 이거 파티 구해서 가는 거야 밖에서? 나 이거 파티 구해서 가는 거야 밖에서? 아 뭐 구해주면 안 돼 여기서? 아 그래 구해서 들어가는 거야? 나 자동으로 매칭 해주는 줄 알았지 아 그래 구해서 들어가는 거야? 나 자동으로 매칭 해주는 줄 알았지 뭐야? 나 혼자 하고 있어 저거를 아 어젯밤에는 그냥 혼자 바로 입장해 버려서 몰랐는데 매칭 해서 가는 거군요 뭐 하러 매칭 해서 갔냐 내 생각에 장비 레벨 올리면 저거 충분히 혼자 돌아 충분히 레이드는 뭐 다음 시간에 찍어보는 걸로 하죠 오늘은 베른 북부가 목적이니까 자 야 쟤 귀찮게 만들었는데 그냥 매칭 해주면 되잖아 어 뭐 하러 밖에서 매칭을 해? 귀찮을까봐 매칭 시스템 안 누른 거 아니었어? 쉽던데 내가 4명이서 하면 헷갈려서 맞고 그러려나? 여러 명이라서? 제가 잡으면은 때리면은 체력이 깎이면 순간이동을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만약에 순간이동 안 했으면은 체력 한 몇 프로 갔을지 모르니까 약간 그랬을 텐데 끝난 다음에 체력 까이는 거까지 알려주니까 어려울 거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냥 매칭 해서 가면 안 돼? 하던지 더 어려울 거 같은데? 마을 옆이 바로 헬동렛이야? 워드로 50이면은 사실상 다른 헬로는 거의 잡아야지 탱컨대 내가 친구 탱이였는데 나 바꿔! 이제는 끝났어 다들 괴불로 변해버렸어 참옥함 길드 쪽도 상황이 분주해 보이네 석유관이 잡혀간다 아 뭐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옆붙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셔도 돼? 바로 옆붙면 아닌가? 확실히 멀리 온 건데 내가 빠르게 온 것 뿐인가? 아 뭐야 못 때렸잖아요 걸어다니는 시차 어딨어? 너니? 아 너 야 얘네 죽이라고? 아 뭔가 했네 뭔 소린가 했네 저기 저기 걸시 있다 땅은 워로드의 것이다 이제 와라 누가 이미 잡았어 빨리 와봐 왜 이렇게 쉽냐 쟤 아 뭐야 없어? 시체? 너무 제니 안 된다 야 야야야야야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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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요 하나 주세요 하나 그렇지 가 아니라 안 나왔네 여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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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아 물약 주고요 80원인데 안 먹을 순 없지 죽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지치 처리반이야? 아무튼 리퀘레스트가 일하고 있는 줄 알았네 야 그럴 리가 없지 놀랐잖아 리퀘레스트 일하는 줄 알았잖아 놀랐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아하필 필드야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더러운 고깃덩이가 아니란 말이다 오벨레스트 그 세 개 깨고 하수인 처치야? 아야야야야야야 다 처리하고 그냥 해야겠다 금방 잼든다 여기 유저가 많아서 그런가 여기서 그냥 다 해도 되겠는데 너 하나 뿐이구나 늦었지 그렇지 다음 거 나올 때 그냥 같이 깨버리면 되겠네 싹싹 모여 어이구야 이리 와봐 그렇지 딱 세 명 남았네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너무 약하다 창치르기는 저거 오바다 저거 한 1.2백 나와야지 아무리 안 찍었어도 그렇지 마지막 게 30%인데 아 감사합니다 스카이림 스카이림 감사합니다 요즘 스카이림 말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이거 뭐죠? 로드스타크랑 스카이림 번거랑감 돌리고 있죠 발더스 게이트는 어 내 돈 자식이기 때문에 발더스는 여기도 어디 숨어있냐 바로 옆에서 등대 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오기 전에 가 오기 전에 가 그렇지 어디서 늦게 와서 쉽게 타먹고 갈라 그래 기다리던 자만이 탈 수 있어 저거 리아드라가 대화하기 전에 찍고 가죠 흐흐흐흐흐흐 잠시만요 도움이 음 잠시만요 필드 랜덤 인카운터였으면 이제 심볼 인카운터로 포켓몬 나온다고 그러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1세대에다 이제 귀찮은 것들 뭐 이제 비전머신 기술머신 비전머신용 포켓몬 없어지고 기술머신 이제 무한으로 쓰고 그런 계열인 것 같은데 경험치도 이제 학사장치 학습장치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전체 배분되고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게임 잘 만들어 어떻게 내가 오자마자 가냐 그거? 조만간에 스위치 사서 해야겠어 스위치 얼마 날라? 나 좀 찾아볼까? 닌텐도 스위치 가격 다 인기 소프트웨어 패키지 스위치 뭐 스위치 6만원밖에 안해? 아니지? 포켓몬 아 본체 한정에 45만원이면 사? 아 비싸다 그러면 비싸고 싸다 그러면 싸네 아 왠지 스위치는 게임기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너무 작아서 핸드폰 생각하면은 안한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어색해요? 아 뭔가 포켓몬이니까 약간 혹하기도 하고 여인이 지고 있던 편지 읽어보기 네르넬 찾아가라 아 이거 다 잡고 가야되나? 아 괴물 처치구나 캐스트가 그렇지 한 번에 다섯마리 쌍 모여 셋 셋이 다야? 넷 다섯 그렇지 그렇지 얘네 맞냐? 그렇지 쌍 모아서 네르나 찾기 네르나 어디 네르나 야 미미기 그냥 걸어다닌다 이러고 보니까 포켓몬은 약간 발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픽 같은게 3D가 된 것 같긴 한데 포켓몬은 뭔가 좀 도트가 예뻤던 것 같고 아 3D로 보니까 좀 어색하다 도트를 한 번 안 나와줄라나? 너 PC로 좀 내주지 나는 그 조그만 화면을 하기 싫은데 게임 아 진짜 이럴 거야? 그렇지 멍청해서 못 때리죠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씩 나오니? 둘 아 식량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줍는게 캐스트네 서브네 서브가 아니라 그 긴급해네 내꺼야? 식량 됐다 레드포드와 대화하셔 저기네? 레드포드 대화까지 섞여있어? 사랑하는 네 동생 깨주고요 여기서 둘다 대단해 구원병이 오는 겁니까? 아 빨리 길드 점수 써보고 싶다 이제 어떻게 써먹을려나? 요새 옥장의 목걸이를 회수하라 야 저 가야되는데 멀다 좀 깨고 절로 가야된다고? 아 여기서 갈 수 있잖아 아 그거 너무 얼어 나중에 어떻게 보내주겠지 순간이동으로 온라인 게임이 그런게 없다 약간 이제 스팀 게임같은거 눈치껏 알아서 보내주는데 크 귀찮지? 갈래? 하면은 예스하면 보내주는데 어 개 귀찮아 그냥 걸어가야돼 다 뭐야 이거 깨는거야? 아 그 후후후후후후 어둠을 헤치고 다시 만나면 예스 혹시 걸리나? 잠깐만요 항상 테스트를 안했는데 꽤 오래 했는데도 테스트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로스트하크가 제대로 송쭈됐는지요 로스트하크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직방이기 때문에 로스트하크 버퍼링 왜 이렇게 심하지? 이방 한번 살까? 아니네 아니네 괜찮네 괜찮으면 괜찮다 그냥 시청자 수가 적은 거였어 버퍼링 최대 걸렸으면 어떻게 해결이라도 했을텐데 그냥 적은 거였어 로스트하크 세 장의 목걸이 누워 갖고 있는데 아 뭐야 목걸이 줘 목걸이 아 내가 갖고 있냐? 예스 어 riot 에어웨게 O ll 개수가 달려오는 거보다 더 빠르네 아 뭐야 여기로 가는거네 그냥 캐스트에 맞춰서 가게 되있네 갔다왔으면 돌아와야 될 뻔했네 다행이네 나름대로 맞춰놓은거 같은데 저기 맞춰놓은거랑 뭔상관이야 그냥 그냥 따라가는건데 이아르트 이건 무조건 와야되는거 맞긴하네 잔인한 진처치 아 이래서 길었구나 잡을때 됐나보다 처음에 만났을때 하였던거 같은데 시뻘게 졌어요 하나 어 진 어 좋은 진이었고 음침한 스마트라 처치하라 음침한 놈도 잡아야돼? 음침한것만으로 죽을제야?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 나도 좀 죽어야될거 같은데 그럼 바로 옆이네 아 저기서도 구해야돼? 아 졸라치사하다 진짜 빨리 가자 아 이거 넘길까 그냥 언제 때리고 있었니? 그렇지 쏙 먹어주고 인장내놔 내가 먼저 갈거야 인장의 소중함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인장을 챙겨가야지 말이야 아 66개? 아 이 괜히 왔다 야 성견 지문 좋았네 괜히 왔네 아 별로 안좋구나 눌러보니까 사령술사가 안졌나보네 아 센놈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내가 한템뿐 늦게가서 막타만 탁 치면은 캐스 깨지니까 개편하죠 근데 꽤 빨라네요 야 미드에서 늙고 안 때리고 있었어 어떡해 세 번 때리는건데 너무하지 않냐 세 번 때리는건데 너무하지 않냐 어디있어 아 쟤야? 속관이 생겼냐 개저기 가그릴 어쭈 그렇지 리아르트를 찾아가라 아아 야 여기 계시네 어디있어 콩 아 이거 안죽어? 왠지 오바죠 임장 70개 나쁘지 않아 다 Gö 생겼냐 김치 포켓몬은 왜 그렇게 처음에 귀찮게 나왔을까 비전용 비보통이었나? 그런것도 필요했었잖아요 왜 귀찮게 만들었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경험치 배우면 되게 라인도 어렵게 만든 게임도 아니고 귀찮게만 한거야 이일까데 포켓몬도 많이 잡아야돼 리아르트보 나랑 만나지도 않았는데 심벌을 지킨 거야? 야 양심 너무 없다 쟤 굴소 되니까 진짜 쎄네 야 쟤는 나 맡기고 여기 숨어있던 거야? 오 야 뭐 주냐 비슷한데 랜스 준다 랜스 귀걸이 있네 귀걸이 갖고 싶다 귀걸이 야 어깨도 좋은 거 주네 다 좋은 거 주는데? 근데 바지는 280절 있잖아 입장하죠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느낌상 그 녀석이 나오기도 하고 고르고는 좀 만만했는데 퀘스트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잘 나오겠지 얘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레벨 좀 높아야 되고 이곳은 신린의 섭렵 엘베니아의 가위 흐흐흐흐흐흐흐흐 고유화군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다니 하지만 신린놈들이 만약에 이걸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인가 하하하하하하 아침에 방송을 하는 소중함을 내가 깨달았어 대기를 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시청자가 저녁에 하면은 많이 나올지 이것도 떠오르더라구요 대기 13,000을 보면서 오늘 대기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아침마다 2시간 걸린 거 보면서 야 저번에 저는 저녁 방송을 2년 동안 방송하면서 몇 번 안 해봤거든요 그 몇 번의 시청자 수가 항상 좋았단 말이에요 나는 저녁 방송 안 했기때문에 성장을 안 한거야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이 직업을 바꿔야 돼 하핰 아침에 일하는 직업을 바꿔야 돼 아 너 따라오게? 강해졌냐 좀? 야망은 어떻게 되자는 건데 아 파괴해야 돼? 이거 아니네? 아 이거야? 전에 있던 거는 한 번에 부서졌는데 여긴 아니네? 야 날려버리고 난리난다 야 난리난다 야 난리난다 열심히 때려 난리내려 난리내려 너무 야 웬일이야 야 뭐야 그 기술 개미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룰이 있나봐 어 병사가 너무 세면 안 된다는 노가다 할까 아 노가다 할까봐 그런가 보다 얘한테 맡기고 혼자 안 싸울까봐 그러진 않지 너무하네 야 그런 기술도 있어? 나도 줘 그런 거 너 너는 어떻게 그런 거 쓰고 있냐? 난 없는데 패타야 딜이 안 나와서 부럽진 않은데 2팩은 부럽네 근데 번개 기술 저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부려해요 어 쟤도 화약이 있네 채워 왔구나 이번에 피쳐서 못 쓰고 있다가? 음 야 뭐야 연출 좀 봐라 이것은 유적지의 안쪽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되냐 나가 싸울 생각 없냐? 좀 쫄았나 본데 인정한다 인정한다 야 쫄만하네 종종 당당히 올라와서 싸워 아 저번엔 마사이도 한번 떴으면서 와우 제법이시네요 야 제법이시네요 야 제법이시네요 야 제법이시네요 야 거길 왜 왜 따라가냐 그냥 손가락만 때리면은 알아 떨어질 텐데 반제 제왕을 너무 많이 봤어 간달프 간달프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고 쟤 날개 펼 날개 펼 만한 위치도 아닌데 날개 싸버리면 되잖아 나도 있는데 나를 못 믿은 거지 어 물약 좋아 이렇게 물약 줘야지 트롤은 너무 귀찮았어 막 던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얘는 편하네 좀비들이라서 개들도 편하지 오히려 하나 하나 있었구나 다 죽었네 좀 약한 애들이네 야 너무 세다 야 이것만 빼면 딱일 거 같은데 나중에 초기화 할때는 날카로운 창만 빼면 될 거 같아 딱 다 모이세요 죽을 시간입니다 얘를 처치하는 거야? 그렇지 둘 처치 하나만 노렸는데 둘 죽었네 아 쟤는 때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렇구만 NH에서도 저런 거 있었죠 보석 깨면은 다 죽는 거 유령 여기 길이 있네 여기 길이 있네 야 로코코 진짜 모으기 싫은데 뭐 안 모으고 가도 되겠지? 뭐 안 모으면은 메인캐스트 진행 안 되고 뭐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신나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방금 뭐라고 떠든 거 같은데 내가 떠들려고 못 들었으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을 테니까 어디야? 딱 봐도 생존자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짱맞네 짱맞네 됐, 됐냐? 아 또 나와? 뭐 한꺼번에 나와 그냥 한꺼번에 나왔네 그렇지 너무 좋다 버스터캐넌 너무 세다 당황스럽다 진짜 각성인 거 아닌데 각성을 했을 때 주는 스킬일 뿐이지 각성인 따로 있는데 너무 좋잖아 딱 모여봐 아 라이징스피어 애매하다 라이징스피어랑 아 창기술이 다 애매해 창기술이 멋져야지 괴물이 된 레인저 처치하기 괴물이 된 레인저 처치하기 대랫 pretty 레인저를 사용할 필요 없지 않을까 전사를, 괴물이 만드는 것도 깨지 않않았을까 즈, 드Paul이 자약하네 뭐야 변장하기 이거 뭐임? 연기력 좀 봐라 야 그 근육을 다 어떻음 꼈냐? 댕댕이 잠깐만 얘가 화장실에 있는데 똥을 싸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열어놓자 문을 저 똥 싸는거 같은데? 님들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라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 영상을 못 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리고 연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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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음. 좋아. 예. 좋아. 음. 좋아. 좋아. etc.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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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왔습니다 아우 개가 착하게 화장실에가서 똥을 쏴 가지고 똥 치우고 욕조에 넣어서 똥꽃을 빨리 닦아서 내보냈습니다 문도 사 사 놨고 옥매도 틀어놨으니깐 물기 안 닦아도 되겠지 엉덩이만 살짝 묻어오는데 혼자 파워 뿌 뿌옹고 여기 뭐 없나? 로코커 없니? 경치나 볼까? 어어... 그래 고대 유적이야? 왜그래x3 지나갑니다 데저 보내줘 으음 비누냄새 괜찮겠다 눈이 나와 싹 모여 아 뭐니? 아이 뭐니 이게 쉽게 껴 다음에 믿는거 보니까 중간보스인가 본데 중간보스도 있어 건망지게? 어 쟤 빠르다? 빠르긴 개뿌려져 터졌구만 다 까졌어 근데 흡수했지롱 흡수했지롱 아 이건 아니지 뭐 2700이야 한번 휘둘렀는데 쎈데 쎈데 얘? 야야야 왜이렇게 쎄냐 얘 딜이 미쳤는데? 얘 레이드보스보다 딜이 훨씬 쎈데 두 배 쎈거 같은데 거의? 하지만 멈추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원거리가 너무 좋잖아 원거리 기술 없잖아 어 약하다 딜이 센만큼 약하다 좋은 밸런스야 저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그거 같네 황새가 물어서 아기를 아래에 내려가는 거 아니죠? 위만 있는 거죠 흐흐흐흐 댕댕이 똥만 계속 안 지리면은 기저귀 안 채울텐데 기저귀 채우는 것도 고행입니다 나루트가 아니라니 처음보는 녀석이로구 하심은 못 상관없다 그 누구도 위디안 혼돈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 나루트 퇴근하셨어 네 부하랑 애완동물 망대 보육이었지 기다려야 되니 오는 거? 기다려도 안 오네? 야아 치가 나름 그게 있다고 지금 어우 야 뭐야 이거 땅 뭐여 야 좋은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기술 별거 없다 아 그게 쏙 들어가니? 그렇지 깔끔 이렇게 한 놈 있네 야 이거 혼자 왔니? 혼자 오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정신이 왜 이렇게 잘 걸리냐? 고기가 사는 게 흐접한 놈이네 때려봐 나 약간 녀석 형? 나 반사적으로 올라가는데? 아 졸라 치사하다 진짜 쟤 어떻게 저렇게 순간이동하냐 하하!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좀비도 쓸어버리면은 네크로맨스 입장에서 지금 기분 나쁘겠다 괜히 리하노트까지 소환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나는 궁으로 맞고 쟤는 몸으로 맞고 얘 분명 다쳐서 못 싸운다 야! 쟤는 쟤는 잡고 다쳐야지 쟤 잡다 다쳐서 못 싸우는 그런건줄 알았지 설마 이렇게 훅 갈 줄 몰랐지 너무한거 아니야? 쟤는 잡아야 되는거야 그럼? 되게 멋있생겼어 야 쟤는 잡고 다쳐야 돼 뭐야 여기 바짝 하면야 봐바! 지금 호부야 딱 보니까 음 호부야? 엉덩이 때릴까? 아니 그냥 때리자 후방어택 내가 너 범위 왜 이렇게 잡냐? 벌써 반핏 반핏까진 아니네? 오오.. 저거면은 카운터 쳐도 되겠다 들어와봐 치솟 치솟 아프구나 맞딜이야 정의의 맞딜 전사야 그건 아니지 오오야 아아 야 아직 반이야 벌써 누우면 안 돼? 짜식 이거 너무 회접한거 아니야? 마나가 부족하겠다 이거 아 어? 큰일 났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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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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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별로 안 아프네? 솔직히 한 방일 줄 알았어 나중에 어둠에서 꺼내줬으면 좋겠어 쇽 이리 와! 짜식 이거 너무 약한거 아니냐 근데 인간적으로 왜 붙으면 안 맞지? 한심하지? 아 왜 이렇게 허첩하냐? 다른 하드보스는 그냥 레이드보스 정도인데? 그건 아니죠 뭐, 뭐 할라 그런거야 방금? 아 이렇게 혹 보면은 차지 써도 좋았을 것 같은데 됐어 하지 않으니까 뭔가 삶이 윤택해진 것 같아 쓰면은 써야겠다는 약간 이제 욕망 때문에 쓸데없이 허칫거리 하는데 기술 목록이 없으니까 편하잖아 마음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제법 깜찍한 기술 쓰는데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아니죠 주인님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런 쓸모없는 놈 들어와 이렇게 됐니 선 내가 나서야겠군 어쩐지 호구더라고 오 아우야 다리 정도 그렇지 들어와 아 야 어디가서 화면 창 모드라서 장판 엄청 세네 계속 지속되네 뭐 범위 왜 저러냐 제끼들 데미지도 왜 이러고 필드보스는 이제 잽도 안되나봐 처음에 만난 필드보스는 뭐하니? 왜 이렇게 돼지? 오 야야야야 여기 가까이 가면은 한 벙에 죽겠는데 야 4천 들어가겠는데 어 야 아 야 그러지마 전기 통하냐? 전기 통하세요?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아 뭐야? 백어택이야 아 죽었어 너는? 어째 7마리인데 어쩔거에 아 왜 자꾸 구토하세요 아 더럽네 진짜 토한거 같네 쟤 마틸 넣어도 되겠는데 그 근데 콩알탄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하다 아 잘 피해 그만해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쓰냐 더 오군데 얘가? 아 그치 아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는데 야 판정조끼 들어오긴 하는데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안쓰 아까 뭐 걔도 안쓰긴 했는데 처음에 나온 중간 보스가 더 아퍼 3천짜리 걔 아팠어 진짜 민정상을 보냈어 이게 금방 놓을거 같은데 이러다가 뭐 아껴도 짜 저거는 아 저건 좀 헤리네 아 그렇게 쓰면은 아 그렇게 쓰면 곤란하지 어 범이 짱 좋아 역시 창잡이야 수왕을 못 때리는게 좀 아쉽네 뭐야 때리지 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할라 그래 뭐할라 그래 뭐할라 그래 뭐할라 그래 뭐하는거야 저거? 뭐하니? 야 저거 뭐야 훅 가겠는데? 뭐한거야 이게 뭔데 이게? 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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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말이야 백어택이야 이게 되게 약하다 근데 뭔가 있어보여어 나 살짝 놀랐는데 웃긴 개뿔 내가 막타 이미 준비됐어 난 그분을 준비해놨어 이미 뭐하니? 뭐하니 바보니? 저 깔돌이 더 바보된거 같은데? 막타다! 아 야 아직 안달았는데 아이 궁으로 막타 해야되는데 엑스키로 아 넌 실패했다 그래 지겹게도 또 니놈을 방해받았지 쟤가 별로 방해한거 같진 않은데 하나 모든 것이 실패한건 아니다 야 언제 시력 회복해서 내 앞에 서있냐 아픈 척 계속 가더니 사올때 동안 마력핵이 폭주하는건가? 모든 것은 세상의 혼돈을 만들기 위한가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군단장 안 만난지 꽤 됐네 저번 대륙에서 없었지 마력핵이 폭발하면 베른 전체가 날아가 버릴걸세 루테란 돌아가야겠네 그럼 이젠 늦었어 더 이상은 아니 저건 오 엄청 커 알두인이야 에버 그레이시 에버 그레이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에버 그레이시가 자네를 보고 있어 유명을 개척하는 자 빛과 어둠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다 이 세계 아크라시아의 공개가 머지않았다 우리 가디언 야 나 참 멋있다 와 너무 스카이림 드래곤 닮긴 했네요 너무 닮긴 했다 핫서낙스랑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데 이빨수도 그렇고 컬은 역시 스카이림 드래곤이 아니네 알 but 쟤네 괜찮은가 말을 들리니 사라지는 이펙트가 아니 금가루 막 뿌리고 있는데 금같은걸로 둘러싸서 막 압축시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잖아 짱크네 보상주세요 보상 저는 렌스가 좋겠어 아 하이다 하이 있는데 나 아 뭐야 아 뭐야 뭐라고 필요없어 필요없어 이것도 있는데 80자리도 있는데 아 뭐야 아 아아 왜 이렇게 안나오니 아 참 이거 문제가 많구만 길드자에게 돌아가야돼? 탈출이나 하자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칠백원이라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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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지야 깜짝이야 칠백원이라고 이거 맵 하난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뭐 너무 양아치잖아 굳이 올리자면 던전 돌아서 올리는게 나은거 같다 별로 안쓰져서 좀 짜증나긴하는데 그래도 뭐 던전 돌아서 올리는게 나은거 같기도 하고 점점 약해져 적들이 초반이 오히려 더 어려웠던거 같기도 하고 초반에 내가 너무 이상한 조합을 해서 그런가 딜조합이 훨씬 좋은데 피하기도 쉽고 방어를 하면은 딜레이 때문에 오히려 못 피하겠어 아 탱커로 딜을 해야지 쎄갓말이야? 하.. 겸이야 살아있냐? 죽지 왜 야 증표 교환 뭐 이게 이게 뭔짓이야? 140원짜리 교환해준다고? 에이 웃기지 마세요 아 이게 뭐세요? 아 양심 숨지셨네 아 진짜 이게 다야? 이러고 팔질 마루 진짜 이게 다야? 아 이건 아니지 뭐 할래 그냥 아 140번짜리 준다고? 난 당연히 무기 같은거 줄 줄 알았지 나 앞으로 캐스터에 연동해서 한 1000개 정도면은 무기 좋은거 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렇단거 없군 아이템 수리해준다고? 아니냐? 저기 있네 쟤 리아르트 여자친구였나봐 딸이 딸이던가 모험가의 삶이라고 아니지 옛날사람이라고 그랬나? 이 리아르트? 그러면 자손인가? 모르겠다 그냥 몰라 남인가 보지 뭐 자 어쨌든 갑시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닐거냐 야 나 간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야 정놈의 새끼잖아 어디 가라고 그냥 가면 돼? 여기 가야겠지 당연히 여왕의 성 가는거겠지 아 오늘 깔끔하게 2시간 컷으로 다른 데로 갈 것 같네요 배 타고 이동해서 코앞에서 멈춰야겠어 아니면은 좀 돌까? 자 던전을 좀 돌고 올까? 좀 아쉬운데 장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돈도 별로 안 얻었어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야 카던이 돈이 진짜 많이 든다 한 번 돌면은 2,000원 3,000원 줬던가 4,000원 줬나 한? 덩덩이 똥 시원하게 쌌다고 걔 짖는 것 봐라 이것들 먹어서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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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본 것 같은데? 존재감이 좀 없네요 여왕이 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아 큰일 나 없어 저쪽 가야돼? 뭐야 야 얼마만이냐 내가 눈을 떴다 그 드래곤 얘기하는거죠? 아크라시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소? 똥 녀석들의 방해를 받으면 귀찮아질 텐데 예전에 아발론에 있던 애 아닙니까? 얘네들 다 아발론 온라인에 있던 애 아닙니까? 디자인이 아 엘보 그레이슨 앤 에어칼 그레이슨 에어칼 에어칼 흥 헝 흥 흥 흥 흥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따봉인가 봐 한마디 하니까 다 조용했잖아 망크를 찾아 붉은 가히도 후유가 찾아올 때 대초의 명칭은 비로소 우리의 세계를 빚줄 것이다 오 경의? 자기한테 경의를 포활하고 지금 경의를 알려준 거야? 뭐 대체 뭐 같구만 두번째 있는데 사실 갑옷 걸어놓은 거 아닐까? 아무 말도 안하는데 땜빵 아니야 땜빵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이게 가자 던전도 돌고 싶긴 한데 다음 랩에서 돌 때 있겠지 뭐 카돈 같은 거는 뭐 언젠가 기회가 잡히지 않을까요? 야 나 32에 두 갠데 막 사백 몇 개 모은 사람들은 진짜 괴물이다 귀찮아서 못 모을 거 같은데 나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모아야겠다고 시작했으면 만렙 찍기 전에 접었을 거야 귀찮아서 도중에 도중에 간줄 수는 없으니까 모으는 거를 분명히 중간에 접었을 거야 난 나를 알기 때문에 네 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 썰놀은 안주네 이번엔? 이미 다 나올 거 나왔나보다? 아 그 7개 모으는 게 진짜 메인이야? 다른 데려 가려면은 섬에만 모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히나 봐 스토리가 그럼 안 끝날 거 같은데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비에나의 바다 지금 조합이 가장 빠르죠 아 내 400원 간다 추사이어구나 이름이 이름 멋있다 야 일단 보내 놓고 댕댕이 좀 보고 와야겠다 게임 되네요 잠깐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가고 어 오늘은 베른 북부를 좀 즐겨두죠 왜냐면은 내가 저기까지 가서 끊으면은 너무 우주해지고 그렇다고 들어가서 끊으면 이상해지거든요 우리 베른 북부 좀 돌다가 음 이미 2시간이라 불량이 차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아예 바다를 건너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고거 갔다 왔는데 100달에 있는 거야? 너무 양아치다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카돈 가기 전에 거기 돌아볼까 좀 던전으로 모으는 게 쉬울 거 같은데 훨씬 시간도 빨리 시간도 덜 가고 얘는 494원인데 거기는 왜 800원이야 노가다 좀 해볼까 아 멀티로 노가다 해봐야겠다 아 녹화는 여기까지 여기서 끊고 아 여기서부터는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 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걸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오늘 분량은 없어요 자 스토리는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스토리 때문에 만약 로스트하크가 업데이트가 돼서 뭐 대격변 같은 거에서 전 스토리가 궁금하다 혹은 뭐 로스트하크가 망했다 뭐 로스트하크 사장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망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베른 북부 편 여기까지 보고 다음 편에서 이어서 보면은 스토리가 갈 거예요 몇 시간나 해볼까 목걸이 나왔으니까 투구랑 몸 받으면 되네 아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나씩 들어와 혼자 갈 거야 아 매칭 안 돼 여기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구나 그렇구나 분명 285를 찍으면은 다음 단계 무기를 주거든요 제가 봤는데 무기 닌장경이 되던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무기가 아니라 그거였나 몸이었나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아 다 물리쳐야 되지 맞다 나오는 게 다 다른 거네 그러면 아 물리쳐야 나 물리쳐야지 먹을 수가 있네 빨리 가자 난 다 모아서 먹을 거 없니? 58프로죠? 남은 50프로 거래 나와 뭐야 폭력성 뭐야 내가 나온 거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 없는 얘기예요 싹싹 싹싹 모여 싹싹 모여 싹싹 모여 싹싹 모여 버스트샷 안 써도 순살이라니 개꿀이야 빨리 가자 이미 한 번 봤기 때문에 뭐 천천히 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다 끊어버리면 되죠 야 뭐니? 아 왜케 애매 애매한데 있어 얘는 어어 가자 그렇지 이게 산후전전인가 봐 내 생각에 이거 사대던전 아닐까 슈사이어에 이제 두 개 있고 그럴 거 같은데? 사대던전일 거 같은데 이게 르르르르르 사대던전 서감이 참 안 좋구만 안 죽었니? 싹싹 모여 그렇지 혹시 혹시 중간부터 찍어보실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하자면 지금부터 그냥 녹아다 하는 거고요 이 던전에 들어온 순간부터 스토리 진행은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 추사이어를 다음 편에서 갈 거기 때문에 이 던전에 중간에 찍어서 가끔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말해야겠어요 이거 녹아다입니다 딱히 여기를 다시 오라는 캐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는 관계 없고요 뭐 원자에 아파 73 이한대 야 근데 주겠지 아까 85짜리 줬잖아 너무 아픈 거 아니네 인간적으로 난 얘네 싫어 막 던져 짜증나게 적당히 던지다가 들어와야지 그냥 계속 던지니까 멀리서 전전 혐의야 솔직히 전전 혐의야 예스! 그렇지! 배가 비명을 지른다 배고프다 어제 순댓국 끓여놨던가? 나 만약 결혼하면은 순댓국만 먹어서 와이프가 도망갈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순댓국만 먹고 있는 거지? 아우 편하긴 한데 뭔가 아우 저렇게 많이 잡아도 육실링이야? 아 저게 뒤늦게 내려오네 치사하게 그렇지! 쭉! 쭉! 싹 내려와 아 싹 내려와 싹 내려와 싹 내려와 흠흠흠 또박사 자 아 이거 너무한가요 쟤네 제일 싫어 진짜 저기 도망가는 것 봐 계속 도망가 쟤네 쟤네 때문에 이 던전이 귀찮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아 궁으로 잡아야겠어 앞으로는 귀찮아 죽겠어 가소비긴 한데 어차피 10만원 있는데 뭐 어때 젠장 쌍 모이세요 쌍 모이세요 쌍 모이세요 일곱 명 잡으라고? 이렇게 많은데? 콤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콤보 센데? 어 라이징 스피어랑 콤보를 넣는게 나을 것 같다 어 어 괜찮은 것 같다 저기 휴버에서 거의 생기면은 도러치 야 뭐야 나 그거 왜 먹었냐 어라치 야 200개나 준다고? 아 너무 감사하죠 200개나 주신다니 너무 이건 양아시다 얘네들은 쌍 모여 이게 맞니? 아 원골이 진짜 좋았겠다 아 너무 귀찮다 얘네들 조만가니까 개 귀찮아 카던에서 돈 모아서 여기서 쓰는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두번째 카던까지 보자 두번째 카던은 뭐 줄라나? 이거 안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습격해오는 트롤 처치 마수사냥 이거 다 잡아야 되지? 맞다 아 이거 진짜 혐의다 여기 위치 그렇지 깔끔 실드 건방진 녀석 사라져 이렇게 비열하게 들어오다니 나 순간 쫄았잖아 죽는줄 알았잖아 아 죽어라 좀 아 보스를 앞에 두고 실리까지 다 써버리는 부분이구요 고르고는 약하니까 중간 보스가 없어서 너무 좋아 중간 보스가 없어서 너무 좋아 너무 귀찮아 중간 보스 잡는데 오래 걸려 딜 안 나와 넌 괜찮겠지 내가 안괜찮은데 모르겠지 고로치 쌍 모여 아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고로치 다 나왔냐 쌍 모여 쌍 모여 쌍 모여 그냥 많아 여태까진 피 안 모았어 제가 말해서 먹은 거야 처음부터 모으고 있으면 안 돼 나 한 번 깼는데 어차피 모을 거잖아 가자 가자 여기도 모모커가 있었구나 이맵에서 모모커가 4개나 나오는 거야 그럼? 미쳤네 스킵 빨리 붙자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들어와 들어와 브레스 지리야 누울 거 같다 그러다가 왜 이러냐 고장났냐 갑자기 음 엉덩이를 때리고 싶지만 이걸로 봐주겠어? 잠깐 내가 참아야지 흠흠흠 저거 카운터 쳐버릴까 그냥? 그래 카운터 치면 데미지 들어가니까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범위 되게 짧다 쟤 여기 지렁 뭐하는 거야 저기 뭐하는 건데 뭔 기술인지 모르겠어 여러 번 회전하지 엉덩이 엉덩이 감전 걸리냐? 아 뭐하는 거야 감전 걸린 거여서 그냥? 엉덩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궁으로 죽이고 싶은데 아깝다 너한테 250원을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죽어 아 어 야 궁수가 잡았어? 아 잘했어 어 투구다 아 근데 약한 투구 나옴 극혐이죠 아 극혐이죠 다시 할 순 없네 여기서 아 뭐야 되게 잘 안 나오네 아 뭐야 되게 잘 안 나오네 하나에 15분이야? 야 금방 모으겠다 이거 4대 던전이면 이것보다 좋은 던전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다른 바치가 나오나? 4대 던전이니까 이게 4대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그렇겠네 어떻게 입장이나 해? 금방 모으겠는데 솔직히 1시간이면 다 모으겠는데 그건 아닌가? 오 70제가 나오니까 아 센 거 좀 줘야지 85제 줬잖아 반지 그 귀걸이 나오겠지 이번엔 아까가 재수가 없었던 걸 거야 헬빈 가자 싸게 싸게 모여 저 대사 스킵 안되나? 우리 끝났다 하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길 똑똑히 기억해라 놈의 약점 가슴이다 아 걔 약점 가슴이었어? 엉덩이 계속 때려잡았는데 진짜 가슴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슴이었구나 가슴이라 그랬지 얘네가 걔가 뭘 알겠어 진작에 죽은 놈이 입구에서 입구컷 당한 주제에 뭘 알아 가슴이 무슨 가슴이야 뭐 어디까지 간 놈이 얘기하냐면 그게 신명성이 있는 거지 입구에서 죽은 놈이 무슨 가슴 드립을 쳐 지가 가슴을 좋아해서 가슴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슴이 약점이면 진작에 잡았겠지 심지어 우리 엘프 살아남은 애도 코에다가 화살 쐈는데 얜 안 눌러봐도 돼? 그냥 시체야? 예이 고르곤과 조 대상은 휴식주 빛나는 무언가가 다가가자 크게 물러서 관찰해보니 반디뿐이었어 예이 잠깐만요 치사한 놈들아 죽어 아 그걸 그렇게 피한다고? 되게 좋다 딜 세팅하니까 싹싹 싹싹 모여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아 나랑 진짜 안 맞는데 얘랑? 번진 놈이랑? 로스트아크 하면서 가장 안 맞는 몬스던데 나랑? 로스트아크 그렇지 바람인데 빨리 건너봐 바람으로 로스트아크 트롤만 더럽게 많이 잡녀 진짜 싹 모여 야야야 개뜬금 없네 진짜 그렇게 나온다고? 오? 야 아 앵간이 나와 왜 이렇게 많아 할 때마다 많은 거 같아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걸 귀찮게 다 잡고 왔다고? 더 잡아봐 이러면서 저거 sleep 잠시 뱉 일 저게 눈앞을 맞을까 뭐 또 남은 만남 아 막 행 트 정 는 으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있냐 자꾸 왜 이렇게 남기는 건가? 뒤로 계속 빼는 것 봐라? 가자 왜 스페어에서 번개가 나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데려와 너 가니? 아니지? 볼 줄 알았어 그렇지 블럭 진짜 많이 쓴다 그렇지 그루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발리스타가 놈의 가슴을 뺏뚫었으니까 하지만 놈은 더 흉포해졌을 뿐이었다 아 그래? 그 가슴이 약점이 아니네 하긴 했구나? 뭐 그냥 그냥 진 건 아니구나 힘냈네 얘네 갑자기 가슴이 약점인 게 오바야 당연히 머리가 약점이겠지 가슴이 약점이면 사실상 날개도 맞으면 못 날 거 아냐? 날개 찢어지면은 몸이 날개, 몸, 머리 밖에 없는데 머리는 당연히 약점일 테고 머리 맞고 무사하지 않을 거 아냐? 머리 박살나는데 날개도 찢어지면 못 날 거 아냐? 그럼 배인데 배가 약점이면 지금 다 약점이라는 거 아냐? 어딜 맞아도 아프다는 거 아냐? 맞았는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냐? 그만 둬 넌 날 다 아프게 하지마 그만 둬 날 다 아프게 하지마 그렇치 치명진가? 저기서 딱 차네 진짜 입고 있으니까 야 쿨 짧다 콤보랑 어? 야 왜 이따 이러나 봐 그렇지 쌍 모여 그렇지 예쁘게 안 들어갔다 아까는 개 예쁘게 들어갔는데 한번 과외로 되는 걸로 써야 되나 저 안 맞는데 단가가 저건 쏘고 그냥 도망갈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도망갈 것 같아 이렇게 하자 라이징 스피어를 대집어 편으로 교체 고르고인의 피 100% 모르는 거 하고 야 이거 이렇게 였지 맞다 어 괜찮네 잊고 있었네 저거 저렇게 였지 괜찮은 하지 여러분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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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괜찮은데? 오우 야 범위도 좋고 괜찮네 더 괜찮네 여기서는 지금까지 딜이 워낙 괜찮아서 그냥 벗었는데 보스 도트도 들어가고 어우야 사라지는 것 봐라 사라지는 것 같다 훨씬 괜찮네 피니피에서 어떨지 모르겠네 저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범위도 있고 완전 제압이 돼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끌고 오는 거면은 오히려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말이야 싹 나와 아 두 개 맞았네 야 되게 세다 홈바 피싼 대기심 언제 저거 맞았냐 야 야 진짜 세다 이렇게 세어? 어 이렇게 세어? 어? 700이나 바뀌는데? 보스 상대로? 야 나 왜? 야 나 왜 이천 들어갔어? 이천 들어갈 껄덕진 없었잖아 슬라임이니? 거기는 슬라임이냐?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왜 아 슬라임 진짜 슬라임 놈들 저거 죽어 실드요 실드 쓰는 것도 까먹고 있었어 너무 약해서 아 가슴에 발리스타 박혀있는거 이제 봤어 저거 뭔가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 제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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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않 아 실망이야 이 정도는 날 만족시킬 수가 없어 힘은 포기한다 세트 메뉴에서 분쇄해 오우예아 아, 여기서 못해? 아, 이 정도로 부족하지 고르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어? 더 줄 수 있지? 얼마 안 남았어, 85 아, 좀 필요 없어 고작 인장 하나냐? 매칭 안 돼, 이거 리얼 뚜껑이랑 몸통 몸통도 없잖아 몸통 나와야지, 몸통 270인데 언제 나오냐? 제발 90짜리 한 번만 띄워줘봐 아, 뭐야 매칭 좀 하자 아, 제 손 잘 거야 오늘 카던 가능하면 85로 돌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헬빈 올라가 대충 어느 지점에서 해야 빨리 되는지 이거 어차피 와서 잡아야 되니까 얘는 잡고 이제 뒤에 있는 거 뭐라 잡으면 되네 얘 가장 빠르네 싹싹 나와 세 명까지 딱 잡고 잡고 낙하 더 되지 않냐? 그치 와우 가자 엄청난데 장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약을 소모해 가면서 싸우다니 개손해 아닙니까, 살짝? 장비 갈아도 좋은 것도 안 좋아 돈만 가져가지 데미지로 잡고 전기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너무 강해 지금도 전기 안 먹히는 분들도 많고 전기가 굳이 안 들어가도 아웃이 되니까 빛나는 무언가한테 가자 크게 물러서 관찰의 문 반디뿌리였어 넌 빛을 실어 남은 47% 남은 58% 남은 48% 42% 나오세요 썰어드립니다 빨리 빨리 뛰어나오세요 빨리 빨리 뛰어나오세요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네 어우 좋다 저거 범위 좀 늘려야 되는데 범위 좀 늘려야 되는데 범위 늘리는 법 없나 범위는 없네 근접 폭포 아 진짜 아니야 근접 폭포 오바야 스피어 샷 범위는 없네 스피어 샷이 지금 저 특포로 인해서 극대화돼서 써먹을만한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오자마자 환영하는 거야 뭐야 오자마자 환영하는 거야? 싹싹 뭐해봐 이게 몰아넣는 몰아넣는 스킬로 괜찮네 싹싹 뭐해봐 이미 데미지도 좋지만 모는 게 짱이네 나머지 모이세요 아 저거 사슬로 모아서 잡고 마무리를 저걸로 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누워있는 것도 모일 거 아니야 이거는 고르곤을 추적하느라 트롤놈들을 잊고 있습니다 트롤들은 바위를 떨어뜨렸고 상존입니다 숨어있는 트롤들은 조심하다 다음으로 살아 그렇지 니 말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야 뭐야 남았어? 8%나 4마리 남은 거야? 3마리 아이 귀찮구만 가자 고르곤 계속 잡으면은 뭐 추가로 돈 주고 그런 거 없어? 고르곤 계속 잡으면은 뭐 추가로 돈 주고 그런 거 없어? 계속 잡는 거야? 연도되면 퀘스트 그런 거 없나? 딱 뭐해봐 그렇지 으흠흠흠 아 왜케 안다냐고 아 열받네 평타라고 생각하고 때리자 어 열받지 말고 난 평타를 친거라고 생각을 해 평타도 평타 나름이지 상처 말고 없냐? 상처 말고 없냐? 주 번째 발리스타 공격도 실패했다 격려한 고르곤은 꼬리를 휘둘러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막내를 잃었다 빌어먹을 저거라도 하자 할 게 없다 부서졌고 우리는 몇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포기할 순 없지만 놈은 너무나 강하다 놈은 너무나 강하다 설명도 해주네? 싹싹 뭐해봐 그렇지 야 많기도 해라 싹 모여 왜 이러냐 어 나 돌에 돌을 누르면 안 가지네 패치해야겠다 이건 할 거 같지는 않네 할 말은 유사는 아니지 안 해도 뭐 각지장 없으니까 오오 야 전기맨이야? 오오 보스 전대도 괜찮을 것 같다 저거 해놓으면 60개 60개? 아 60개는 아니죠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여기서 터져? 왜 갑자기 여기서 터져? 가주자 아 아 하아 이번에 나와라 제발 진짜 야 하나 나왔는데 두개 어떡할거야 남은거 더 높은 레벨 것도 있을거 아냐 갑준 아예 안 나왔어 갑자기 막 쏜다? 원래 이렇게 쏘는게 맞는건데 여태까지 안 쏜건가? 왜 안 썼어 어떡하지 괜히 헷갈리게 야 뭘 안해서 쏘는건가 설마? 그렇지 싹싹 뭐해봐 다 뭐 이거야 이게? 뭐야 흰 문장 나왔다 돈은 한 80원 들어왔네 이정도로는 안돼 이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야 이제 이리 이렇게 된걸 알게되니 오히려 머리가 싱구 일로 와봐 다 딱 딱 모여 그렇지 모아서 때리고 찍고 아 저리로 가니까 내가 야야야 저리로 가니까 다 아니 아니 죽은거구나 저거는 와봐 와봐 아 그렇게도 와? 저기서만 잡는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잡는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럼 쟤가 굴러와서 그냥 저렇게 된거야? 어디갔냐 궁수 어디갔냐 아니 왜 애매하냐 이렇게 싹싹 뭐해봐 싹싹 뭐 봐라 잘 모았다 야 보니까 싹 모아가네 놀다가 들어와 아 그건 조금 들어 와 들어 와 질 좀 봐 아 근데 좀 애매한 위치에 걸리긴 했다 와우 저 데미지 얼마나 바뀔까 저게 소환술이야? 쓸데없는 패스 있을리가 없지 왜 있나 했어 야 여기 좋다? 기대고 하니까 덜 밀려서 딜럭이 좋네 아 불날뻔 했네 좀 밀릴 뻔 했네 아 진짜 범위 길다 이거 뭔가 보정이 좋은데? 넌 안죽냐 레인저야? 아 질 질 진짜 괜찮다 창이 굉장히 괜찮은데? 잡목 썰 때도 괜찮고 풀도 짧은데 죽어 죽어 투구다 제발 기회를 줘 제발 기회를 줘 아아아아 이건 아니죠 인내 숙련 특화 숙련 치명 힘 바꾸자 바꾸자 아직 이세트 효과 받고 있네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생각하자 진짜 모으기 힘든거네 아아 더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몸통을 안줬어 몸통을 몸통은 받아야겠지? 그 연마 그거 삼연마음 하면은 그럼 얻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보스레이드 돌고 싶지도 않고 아저씨 얘기했지 뭐 목걸이 나왔잖아 몸통만 나와주면은 바로 바꾸할거야 그 다음 무기 바꾸 280 먼저 찍냐 힘들 것 같은데 카돈도 거 잘 안주고 카돈에서 그렇게 받은 적이 있긴 한가 없잖아 근데 솔직히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긴 하니까 체중처럼 막막하진 않지 엄청나게 많아서 얘네는 제거해주고 나와봐 나와봐 나온거에 안쪽에 있는 것까지? 나왔네 나와봐 나와봐 좋아 방 낭비했나? 아 나 너무 지겨워 지겨워서 어쩔 수가 없다 대상은 휴식주 빛나는 무언가가 다가가자 크게 물러서 관찰해보니 반딧불이었어 너무 빛을 실었다 빛을 실수 창 보여 아 남은 42% 반딧불 와봐 천천히 뭐였니? 뭐였니? 모이는 동안 쓰니까 괜찮은데 뭐야 이게 다야? 뭐였니? 모이는 동안 쓰니까 은근히 괜찮네 지나갑니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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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많아 진짜 드럽게 많아 우리 지금 좁은 구석에 갇혀 있어 트롤들에게 포위 당했어 놈들의 소리가 들려 죽기 싫어 내려놔 당신이 보고 싶어 나 뒤에 또 세 명 있지 왜 뒤에 저렇게 만들어 왔냐고 아 이해가 안 돼 지고 있지? 어차피 많이 할 것도 아닌데 뭐 뭐였봐 벌써 한 시간을 했네 노가다만 노가 열심히 하다니 또 다른 완전에 비하면 그렇게 멋진 데도 아닌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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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렇게 장비 많이 들고 가서도 졌냐? 아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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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자 아닙니까? 물약 생각하면? 물약 하나에 뭐 10개 먹어봤자 800권밖에 안하시긴 하지만 800권이면 비싸지 그렇지 잃지 죽긴 한다고 이상하게 죽긴 한다고 흐흐흠 흐흐흠 이번엔 폭격 안 쏘네? 한 명 남았네 뭐야 뒤에서 나와 흐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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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질 못하는구만 이거를... 또 가다니 아이이 싸그싸그 내려와 거짓말은 어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쥬 어휴 야 그렇게 든든하네 해보게 에텔을? 작성 뭐해봐 깔끔하다 깔끔해 저렇게 강력한 기술이라니 여기 100%가 너무 오바해야 한 두배로 차야돼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 물론 엘프가 한 게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 봐라 지금 활시 당기면서 괜찮다 일이 이렇게 된 걸 알게 되니 이상한 데만 안 갑니다 희메텔이다 장갑 어 장갑 높은 거 나왔네? 장갑이 높은 게 나왔다고? 보스도 아닌데? 몇 자리가 나왔었나? 아 기대된다 이제 50%야? 끝나고 봐야지 끝나고 봐야 꿀잼이지 다야? 더 내려와 그래 다 내려와 그렇지 한 번에 내려와 어떻게 잡아냐 쟤도 은근히 딜 나온다 쟤도 은근히 딜 나온다 쟤도 아 그냥 보자 지금 아아 뭐니 낀다 아 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저거 저거 치명받아야지 72가 뭐냐 72가 22도 아니고 5번가? 아 뭐야 하자마자 스킵하면 바로 때리는 거 봐라 뭐야 갖다 좀 때려 갖다 좀 때려 이거 이상한데? 머리 안 아프냐? 아 그러시면 아니죠 누워 오 이거 소환질이야 죽을라고 죄질이 맞는 부분이야 아 진짜 세긴 하다 파이어블립 카운터 되지롱 여기 적게 나냐 갑자기 하자 깜짝이야 큰일날 뻔 했네 뭐 저게 안맞아? 너 판정 안좋은거 아니냐? 난 좋긴한데 뭐 예에이 또 안할라고? 어우 금방단다 진짜 벌써 벌써 누웠어? 그렇지 죽어 흐흐흐 투구냐 또? 아아 몸통좀 내봐 상이 하나 나왔다 에? 지명을 희생한다 여자 옷이 나왔냐? 얼마 나왔을까? 세트 기술 없는게 더 손해인거 같긴 한데 얼마니? 한 시간을 한 결과 정확히 275가 됐구만 세트보다 좀 약해진거 같은데 오히려? 흐흐흐흐 졸아쓸음 없는거 같은데 오늘은 이것만 할까? 영상 많이 했잖아 이것만 해도 딱히 문제 없을거 같은데 시간을 이렇게 갖다 배리고 있는거 같긴 한데 게임이 그런거지 뭐 뭐 아니 그런거 아니겠어? 아 494원 맞네 길드는 왜 저렇게 비싼거야 무기 받고싶어 무기 여기서 280까지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그거 하러 가야겠다 그거 인장 아이템 사러 가야겠다 인장 아이템 80대 살 수 있었나? 살 수 있겠지 뭐 이런데 있냐 몬스터가 이런데 있냐 매칭되나? 안될 삐리다 딱 봐도 오오? 지금 대면 좋지 빠르고 빠르게 잡자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5 4 3 2 1 2 2 2 2 2 2 2 3 2 2 3 2 2 2 3 2 2 2 3 2 2 3 2 3 2 2 3 3 3 3 4 3 4 4 4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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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6 5 5 다 외웠나봐 불가야 야 눈썰면 좋다 해치오 그렇지 얘네만 잡으면 돼 걔네 잡을 필요 없어 언제 죽었냐 아니 왜 죽었냐 애초에 죽을만한 일이 있냐 눈놈이 안오는데 맞을거가 그렇지 임파이터가 안오는거야? 왜 안오는데 아 무코코 나 딱히 먹고싶지 않은데 어딨는데 무코코가 어 어딨는데 아 아 아 아 음... 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좋아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아 한번에 가는 거 아니냐? 음 야... 저게 저렇게 들어가? 죽었구만? 야씨 잡았다. 역시 몸은 약해. 가자. 저걸 죽네. 근데 솔직히 죽을만했어. 딜 쎘어. 인정해. 서머너는 솔직히 죽을만했어. 지금 서머너는 솔직히 내 생각에 한 방에 죽었을 거야. 한 방에. 저건 쟨 죽을만했어. 아무도 서머너를 욕해서는 안 돼. 죽을만했으니까. 저거 500이야. 전투력, 아 공격력 한 500 낮춰야 돼. 500 낮춰도 쎄. 솔직히 말해서. 평타가 선들이 없는데. 평타는 1000 낮춰야 돼. 1000. 저건 아니잖아. 저거.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게 데미지지. 이거지 파티의 이미지. 개꿀인데? 조심해라. 힘테르. 인장 178. 178. 좋지. 귀찮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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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 돼. 야 버스코 왜 죽었어. 죽을. 죽을. 저건 덕진 아니었잖아. 빨리 다운시켜. 할 수 있어. 다운시켜. 고속. 안 되냐? 왜 이렇게 다운이 안 되냐? 대래곤이라 이건가? 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다들 고통받고 있냐? 이 워러브라 그런가? 아닐텐데. 그걸 안 했나봐. 고속을 안 했나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계 나온다. incompetence 안 돼. 고속. 봐. 파티입니다. 시작. elementary 축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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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이렇게 잘하냐? 내가 제일 잘하는데? 왜이렇게 잘했어 게임? 50만이나 되네 미친 언니 다시 하나 남은 주제에 서머너 지금 몇 번을 죽냐 쟤는 서머너 너무 약한거 아니냐? 서머너 그냥 약한거 같은데 그냥 스치면 죽는데 쟤? 아야 근데 왜 컨트롤이 안되냐 컨트롤이 그냥 안되는데? 대학선으로 안가 간다 야 왜 안움직여 어 놀랐잖아 조심해야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아야 왜이렇게 멈춰 많이 왜이래 왜이래 저기나 멈춰 와 저 너무 이펙트 좋답니다 잘 먹었어 아 인파이터 죽었다 저거 죽을만해 저거 정면 가면 죽는데 몰랐나봐 야야야 왜이래 왜이래 진짜 왜이렇게 멈춰 혼자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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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 어디갔니 보상은 확실히 더 좋은거 저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힐피 채워놔야되나 그냥 저식 죽을만하지 안죽었네 근데 야 웬일이야 아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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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가 쓰는거구나 뭐 어떻게 쓰는건가 했는데 아 회전하는거 하지 말고 저거 찌르는걸로 할걸 뭐 어디서 어디서 극딜이야 죽어 잡았다 게이지 아 아 개 똥만 나왔어 아 아닌감 280이잖어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280이면은 좋긴하다 솔직히 솔직히 저거는 쌍수 들고 환영한다 뭐잇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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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장비 더 세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나는 아직 성장을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어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더 하고싶잖아 재밌어 그럼 최대한 헤보네도 아 혼돈 시끌 또 시끌 헤보네도 끗 투구가 제일 낮네 몸통도 필요한데 투구가 필요하다 안되냐? 못드는거야 한번만 내가 가자 그냥 소울플로 별로 얻은게 없다 어 2시간가량을 투자했는데 2시간가량이 아니고 1시간 20분을 투자했는데 얻은게 없어 똥겜이야 핵똥겜이야 진짜 마셔 이거 카던까지만 하면은 딱 2분간 나올거 같은데 시간은 가장 필요한 자원이야 그렇지 내가 더 잡고 있네 잡았네 다 잘 몰았다 진짜 잘 몰았다 도발까지 했네 웬일이야? 해보고 느끼는건데 소울플로가 훨씬 빠른것 같다 단순하게 이런 빠름이 아니라 그냥 빨라 너 왜이렇게 빠르니? 저거 창 그걸로 바꿔야겠네 이건 스킵 불가에요 귀찮게 이건 스킵 불가에요 귀찮게 진격 진격 진격이 낫다 짐도 조금 쎄고 어우야 진격 훨씬 괜찮은데 노가닥이 노가닥 할생각은 없네 노가닥 할생각은 없네 또 잘 몰아닥을 물약이 오히려 생기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오크보다 트럴보다 안고 왔단 말이야 너무 전투가 길어서 문제였는데 저건 뭐 나갈때 먹으면 되잖아 굳이 한걸음도 허비하지 않겠다 빨리 가자 딱딱 모여 하나왔냐? 달려왔구만 W 쓰려고 했는데 실수 저거 눌렀네 아 뭐 어때 괜찮다 라.. 라스.. 콤보 이거 뭐야 스피어샷 3개 연기하니까 버스트샷 못지않은데? 버스트샷이 짱인거는 확실하고 잡목들 버린다 상대하는게 시간 낭비다 상대 안해두니까 얼마나 편해 상대 안해두니까 얼마나 편해 한 명이 말타고 가서 중간쯤에서 저기 해서 그냥 문 열고 가도 되겠어? 중간에서 변신하면 어차피 적대 안될거 아니야 멀리서도 변신할거 아니야 그렇게 지면 좋지 저건 항상 얘는 저거 되어있는데 저건 무시하고 방해해볼까? 방해 어떻게 해 근데? 네 야 3만딸이 죽었어요, 암마 너무 좋은데? 와우 딜이 참 오우야 죽어 대북 먹었고 훨씬 잘 주는데, 아이템? 솔직히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보스를 두 번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몸이 약한 게 일부러 의도적인가 보다 던전 너무 길어질까 봐 인만 샌놈으로 했나 봐 욕 예 예 예 들어와 덩어리 들어와 안죽었냐? 아싸 힛메이테르 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날라갔으면 끌려야겠는데? 폭탄 던져 폭탄 던져 폭탄 던져 폭탄 던지라고 맥션중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 그렇겠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자마니? 혼자 하는게 짱이야 왜이래 갑자기? 고장나서버렸어? 장갑이 포개질라 그래요 어쭈? 아 마나가 없었구나 아 왜 안 써지나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야 아프다 야 어차피 다비한테는 못쓰잖아 이거 죽어 이게 더 빠르다 쓸데없이 끄는게 없었어 그런가 시면밖에 안 돼도 오우야 얘로 아 방금 조금 아팠어 법사는 법사다 법사는 위험하다 가르카난가 걔는 대체 얼마나 쎄까 아 잘 안 눕네 뒤로 저 저렇게 어어어어어어 사라져라가 네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냐 나를 뭐 어떻게 한다는게 아니라 야 저 안죽어 쟤네 그래서 그러면은 궁 쓸거야 갈뻔 갈뻔 저 여전히 갑자기 마법이 잘가요 요 따다다다 템조 렌스다 아 렌스인데 더 구린거 나왔나봐 아 매우 혐오스러운 부분이죠 더 좋은 던전에 가야돼 더 좋은 던전에 가야돼 난 여기서 썩을 워러드가 아니야 썩을 워러드야 아 개소내야 아아 돈은 개소내야 나오지 않으면 돈 이득같은거 전혀 없어 쓰레기만 드럽게 주워가는거야 좀 덜었으면 충분히 돈거 같다 좀 덜었으면 충분히 돈거 같다 질리도록 돈거 같고 여기만 700원이냐고 다른데 이거 뭐야 이거 어 테스트 있네 가자 그냥 하나 한시간 반이라 남았잖아 가더니만 돌고 빠꼬하자 구경할 CAS 좀 구경해야되겠다 새로운 거 할 거 없나 다음이 이제 슈사이어라 이거지 슈사이어 뭐가 있으려나 얼음 관련된 거 있지 않을까요 얼음 관련된 거 아직 안 나왔잖아 트레일러에 나온 거 뭐라고? 생얼 포인트 물량을 준다고? 2번 어딨어 상암물이 어느 건데 밖에 있는 건가? 어 진짜 밖에 있네 뭐야 개뜬금 없네 뭐야 버그야? 아니지 아 집에 온 거네 옆에 있는 개뜬금 없네 야 비토 벽부 좀 찢어줘 선거하나보다 용골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먼저 건너 뛰어갈 수 있는 거네 이거 있으면 뭐 어떻게 갑자기 안 먹히지? 야 유저가 많아졌네 엄청나게 포화됐네 진짜 왜 서버를 왜 벽부 아 번거랑 같이 뛰라고? 또 붙여놨어 곳에? 응 잘했어 150원인가? 150원인가 1500원인가? 아 그게 뭐 무기 갈아서 나온 게 1500원이면 돈 되지 윌로니카 윌로니카 개시? 야 좋은 녀석이네 생활 생활 그건 언제 어떻게 주는 거냐? 받은 기억이 없는데 나는 준 거 맞냐? 생활 포인트 한 두 개 정도 못 받은 거 같은데? 와이드맨 300부터 입는 것도 있어 대체 뭐야 나 생활 그거 준다며 생활 포인트 물약 생활 포인트 물약 아 아직 안 끝났군요 아 전에 한 번 놓쳐서 분명히 받을 때가 됐었는데 전에 한 번 전에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민감했어 내가 꼰지름 내가 꼰지름 멀리서 온 메이드 복 입고 있는 것 같아 조금 혐의구만 조금 혐의구만 밖이요? 아 돈 벌러 온 거야? 아 야 거기 왜 들어가니 아 짜증 확 나네 굳이 사례를 주지 그렇지 감사 이런만 더 하면 되네 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 저기 캐스트 있다 좋지 않아 갈래 가자 야 말까지 똑같네 하지만 하지만 깐트론은 내가 더 좋았어 지난번에는 아주 수고했네 수요받음 수요받음 이 다임 어 가볼까 그럼 이제 도를 아니면은 그걸 할까 도를 또 비싸서 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수요받음 거짓 Yes 티킴 아 470 자 빨리 복구하자 야 좀 잘 떠봐 야 근데 최대가 85야? 아 첨이긴 하다 4대 던전은 95인데 뭐 뜬 적은 없긴 하지만 85는 하나 떴으니까 80이랑 80 언제 찍냐? 80은 찍을 수 있나? 85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 80은 찍을 것 같은데 가봐야 알지 아 오케 퉁도가 나가 아 잘 좀 해보자 너무 막 멘탈이 나가 있는데 지겨워서 생각 이상으로 지겨운 게임이었어 이 게임 내일도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야 쇼사이요 오늘 조금 이제 텐션을 좀 잡아보자 사기를 잘했네 275짜리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와 콜 콜 시치면 좀 내가 민망하지 아 왜 이렇게 어긋나지 다? 다들 넣어 맨탈 진짜 나갔나봐 막 그냥 막혀 막 이제 그렇지 빨리 가자 싹싹 뭘 봐 두 개가 뭐니 아 참 거 아 아 아 아 와우 300원 좋아 어? 우리 쏙쏙 나와봐 아.. 장소 많구만 그렇지 싹싹 모여! 싹싹 모여! 뒤에 뭐 있나? 돈? 아 왜 이렇게 언덕이면 닿질 않냐 데미지가 위험이네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노가다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역시 노가다는 나랑 안 맞나봐 나는 노스트아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힘이다! 힘테르다 아 일로 가는건가 기계? 아 그렇네 그렇게 coûte' 긴장 좋음 게임사 양국 같다? 아 목소리 좀 봐 아 아 내 에너지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낮다 아 저 600밖에 안 달아? 너무 낮다 진짜 정독산차 될 거 아니야 뺏은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3,000원 가량? 괜찮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봐 아 아 아 버벅이지 갑자기 그 4인팟으로 단전 돈 이후로 계속 버벅이네 다 버벅임 때문이야 버벅였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어 계속 쳐 맞았던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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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갑자기 서브문젠가? 이 시간까지 한적이 많지 않지 중국신공하고 처음인가? 5시원밖에 안줬네 돈 많이 줄까 싶어서 간건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죽어 이걸 두번 더 해야된단 말이지 정말 끔찍한 게임이구만 이번에 안나오면 돈이랑 인장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해야되나? 너무 끔찍한데? 인장 한 천개 나오지 인장 천개에다가 돈 나오고 게임이냐 이게 어? 귀걸이가 더 야아 79인데 더 좋다고? 왜? 아아 이렇게 좀 좋네 어깨는? 76 괜찮다 어깨 이제 2세트 효과 뜨네 운장조 주는게 이게 다냐? 아크라쇼 두개 모유 혼돈의 결승 어 이거 패배자 연신체 뭐냐? 새로운데네 고독한 흔적이나 매칭으로 가자 시간 아깝다 여기서 죽는 사람도 있으려나? 궁금한데? 내가 죽는거 아냐? 궁금한데? 하하 에이 설마 가자고 런이야? 돈 안 모아? 런이야? 어 리얼 돈 안 모아? 어? 진짜 런이야? 돈 저렇게만 해주는데 저걸 안 잡으면서 간다고? 돈 주는걸 모르는거 아냐? 돈 10배로 주는데 왜? 여기도 무시하고 갈거야? 나 죽겠다 야 어우 정신없다 꼰말이네? 얘네 죽혀있는데? 응? 쏴봐 뭐 활로 뭐 구동할거야? 어거리 좀 더 쏴야지 아 인장만 아 인장만 인장만 챙기나보다? 아 이렇게 한다고? 솔직히 돈 챙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돈이 조금 주는것도 아니고 말이야 2, 3000원인데 가져갈만하지 앞으로 이것도 해야되는데 이렇게 벌만한게 별로 없던데 캐스트 깨보니까 그냥 넘긴다고? 안잡아? 진짜? 50원 나왔다 돈 많이 나오는것도 아니네 너 뭐 같이 한다고? 아 이거 주워가는 맛 있는데 아 시끼네 여기 싸우고 있구만? 야어 저렇게 싸우는구나 신기하다 저거 필드에선 진짜 약할거 같은데? 싸움봐나? 대체 탱글 안되잖아 서문은 상향좀 해줘야겠는데? 그.. 냉기정령 개가 그렇게 센가? 이게 체력도 체력도 막 달고있구 미심쩍은데 얘네들? 하이프 원고리 제압해야지 아프니까 하이프 제압하고 원고리 맞이하니까 하이퍼시기도 하고 진짜로? 이걸로? 그렇지 어 인장 어디 갔어 민장 없어? 와 뭐 이렇게 많이 있냐 돈 주세요 아 이게 다입니까? 저걸 그냥 씹고 간다고? 이 돈을? 너 맛있어 보이는데? 난 먹을래 너희만 먹지마 난 먹을거야 안 나왔다 지금 왜 왔다갔다거리냐 안싸우고 여튼 어디갔어? 칼잡이 어디갔어? 죽었어 이미? 아 여깄네 이상하더라고 저 워라션총 말고는 진짜 안박힐거 아니야 하드라 박힐라나? 아 하드가이 하드가이랑 그 사인용이랑 바퀴라나? 50실링인데 항해하다가 줍는 것도 30실링인데 저걸 버린단 말야? 너무 쿨한거 아니야? 너무 쿨한거 아니야? 가야겠다 여기 누군 따라가지 않으면 욕먹겠다 야 15만? 에이 와우 와우 위험한데 회전하는거? 일로 회전한다 훅 간다 쟤네들 이번 누움으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호카이 죽겠는데 쟤? 쟤 말하는거에 비해서 뒤부터 저거 왜 데려왔어 나왔따 나왔따 체력만 레베야 체력만 비묘하게 딜은 더 들어가는거 같애 쟤네 딜이 아파서 센건가? 뭐야 5명이서 때릴정도 아니다 근데 빨리 해결되고 좋네 아 근데 너무 약간 부족하다 자 다음꺼를 봐야 알겠어 다음꺼면 100원 주는거 아냐? 다 호로록 먹어야지 그럼 어? 투구 나왔네? 와아 웬일이야? 이 정도면은 필요없지 다른거 아 뭐야아 굳이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너가 싫나 지금? 17 뭐를 먹어야지 올라가는거지 그럼? 80 13 85 80대가 있긴하네 어 이게 80이야? 그럼 이제 빠지는거를 채워야되네 장갑 채워야 장갑 채워봐 알겠지 무기가 빠지는게 좀 심각하긴 하다 저 입장꺼를 위해서 이걸 얻는건가보다 저걸로 아크라시움을 먹으려고 아크라시움이 내 생각에 맨인거 같고 연마 뭐 얘기한거 나오니까 섬의 마음으로 하나 따와야겠어 모아서 딱 모여봐 그렇지 300원이나 주는데 이거를 버릴수 없지 교통비가 얼만데 이렇게 꾸준히 모아줘야 이제 돈이 좀 쌓이는거지 나중에 돈 부족하면 어떡할거야 보석도 까고 해야되는데 돈 이렇게 많이 주는데 2,3천원 주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한 시간에서 모을거 한 10분이면은 다 빨아먹게 해주는데 놓칠 수 없지 잠시만요 이렇게 fastest 가자 이리 와봐 야하 짐 좀 봐라 죽어 그렇지 돈이 안 나오는구만 쌍 모여 쌍 모여 여기가 노다지 진정한 그렇지 나중가면 돈 막 퍼주는거 아냐 열심히 모았는데 아 상관없어 지금 나는 지금 필요하다 하하하하 아 굿 굿 굿 굿 그렇지 아치 그리고 애초에 경매장으로 금을 얻는거면은 실링을 얻으려면은 유저끼리도 못 얻는거 아냐 와 살아있었냐? 벌써 2시간 11분인가? 이런 미친게임을 봤나? 4시간 넘었잖아 짝상 뭘 봐 그렇지 아 너무 높다 그렇지 라이징스피어 꽤 괜찮은데? 스피어 차지 너무 좋아서 약간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상당히 괜찮네 무조건 스킵하는것보다 안하는게 더 빠른것 같다 로딩때문이지 이상하다 게임 사실 이상해 이거 힘! 짐을 꼭 줘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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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튼튼하니? 그만 튼튼해라 뭐 주네 아까 왜 못 먹었냐 혹시 먹었는데 내가 안 먹은 걸로 착각한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말이야 어떻게 넘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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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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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11만이야 그렇지 아 저거 그거구나 공포구나 아이 아 이거 잠깐만 아 너무하네 어우 야 너무 혐의다 이거는 야 꼈어요 아퍼 이씨 오 600밖에 안다네? 저는 2000달지 않았나? 저렇게 약한가? 싹 모여봐 흐흐흐 샌남에 싸 아 죽어라 그러는구나 뭔 소린가 했는데 120 저거 포인트가 없다 야 아 저거는 저건 저건 조금 거시기한데 그거 잘린거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지만 때려요 어 실링이다 야 많이 나왔다 올만 했더라도 그렇지 이만정도 깔 수 있지 끝! 아! 에이... 그렇지 쉴드 키고 담벼! 쉴드가 많은지 체력이 많은지 보자고! 아구먼! 체력이 근소하게... 아! 아냐아냐아냐! 내가 더 많았어 제발... 제발 85짜리 놔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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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인서 뭐야? 두개 나왔냐? 각인 해그면 어떡해 아 79나 되는거 나왔는데 써먹을 껀덕지가 없다 잘나왔는데 이번거 솔직히 인정하는데 각인하려면은 캐스트 깨라 그랬지 누구 캐스트를 깨? 캐스트가 없는데? 설명이니까? 골 때리네 할만큼 했는데 나 저 각인할때마다 50%씩 올라가면은 거의 방어력 무적 아니야? 그렇게 안되는데 중첩 안되겠지? 될리가 없지 너무 아내됐다 아니라는 발언이었어 각인좀 시켜주세요 아 저거 하려면 연말하고 와야되네 극혐이네 아 미쳤네 아 뭐야 개쓰레기 아닙니까? 아 개쓰레기잖아 아 아 내 돈 내 2만원 2만원까지 안나갔나 연말 효과 변환이면 연말 한방 효과 변환하는거잖아 어떻게 봐야되냐 어떻게 봐야되냐 이건 라이징스피어 증가 버스트겸 증가 야 개좋다 저거 차슬이요? 쓸모없는거만 나왔네 이거는 야 저거 안돼 비싸나 뭐 비싼게 아니라 장 망쳐 어디다 쐬는지 모르겠어 특성변환 이렇게요? 룬장이는? 룬장은? 아아아아 이렇게 해금 하는거구나 안해 야 그럼 너 캐스트 껴야되는거 아냐 연말 어떻게 해 연말용 장비가 없는데 나 구워야 되나 진짜? 야, 야, 나 구해올 자신 없어 너무 지겨워서 카단 더 못하겠다 그냥 나가자 섬의 맘 하나 구해야되나? 야, 근데 섬의 맘 저렇게 할거면 항아리가 더 쉽다, 오히려 먹고나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항아리는 포인트만 알면 어떻게든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강화도 하나만 해야겠다 한두 개만 해야겠다 전부 다 못하겠네 아이템이 선배의 마음이 하나는 있어 해야 된다는 거네 쉽게 풀어가려면 인장 교환 장비? 아직 뭐 안되겠지 뭐 280도 안되는데 아, 많이 남았네? 와, 근데 리얼... 저기까지 가야되는군요 아크도 못찾았고 이번 맵에서 서큘버스 다시 나온다고 그랬나? 서큘버스 몇번째 나오는 거야? 아, 이거하고 이거하면 해정보상 나와? 1,200 준다고? 땡기는데? 가서 저거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은 아, 5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아, 5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아, 5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오늘 진짜 요즘 이것만 하는 거네? 어쩔 거야 이거 저녁이라도 할 수 얼마나 좋아 내가 금요일이지 아이 뭐 주말하고 하면 올라가겠지 내일 열심히 해 내일부터 1문회의 포인트 오징어다 30실링인데 여기서 입자의 카드 카드 게임 하려면 진짜 카드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뭐가 덱을? 컴퓨터 CPU 터지는 소리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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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문제 터졌나보구만 아이고 멀다 전 맵에서 각성 있었으니까 이번에 뭐 있겠지 이번 맵에서도 뭐 없겠어? 저기서 각인이랑 연마랑 다 누나가지고 지금 약간 신중생성 하긴 한데 있겠지 뭐 그러면 그 스토리에 시중을 했다던가 쏠쏠하다 나름 수리비 정도는 나오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나? 100원 200원 생각하면은 수리비까지는 오바다 420볼도 어떡하냐 저거 실리안 안 본지 꽤 됐는데 제 지령 아직까지 받아야 돼 난 그냥 프리로 하면 안 돼? 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안 본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가족도 아니고 남이면 며칠 안 보면 다 있는 법이야 어디길래 저거 야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서빙마음 시간을 갈아 넣어야겠는데? 세레냐? 이건 뭐야 근데 외부 되게 예쁠 것 같다 맘에 든다 핸드폰 여기서 껐다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진 않겠지? 처음부터 다시 와야된다거나 설마 저는 로스트하크만 하고 방종합니다 이쯤에서 저기로 가야 되네 잘 됐네 고륵자 아르트? 뭐야? 요리사가 나와 아 내구도 혐 희적주야 저 몇개 야 뭐해 이거 와아아아 진짜 제한있는건 처음보네 이거 진짜 다 왔다갔다 해야 돼 일리기 아 유통시켜주는거 없어요 캐시로 낼건가? 아아 여기서 끊죠 어 재밌었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고생하셨구요 뿅